뿌김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뿌김먼 이게 스팀게임 왜 이렇게 대가리가 와도우 99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할게요. 뭐야 소영이가 하던 거잖아. 야 무리지 류왕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복 이거 잡아야겠다. 동창이 소영이가 이거 동창이 그 카드에서 봤대 아니 이걸로 시작이 됐어 잡고 꺼야 될까 이름을 얘는 다 붙여 소영이가 붙인 거 보여드릴까요? 얘도 이름 정해야 되는데 내가 지워줘 얘는 동규 동창이니까 동규 공규는 그냥 박스에 놔 소영이 거 포켓몬 아 후원 감사합니다. 루트 얘는 루트예요. 얘 주력으로 씁니다. 그 불꽃 포켓몬 식스테일 미아냐 예 그 물로 진화했어요. 그거 울먹이었는데 진화함 지규 지그재구리 지규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지? 이름이 지유 왜 지유인지는 모르겠어 얘는 의미 얘는 미리네 박스로 가보면 주미 다 붙었어 이름 주미 미미 미미 도미 로제 얘가 로제 뭐 뭔데 이름이 로제 리뮤 스미 얘가 무슨 스컹뿅이었나 맹매사냥꾼님 이결고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기 갓보기 이거 왜 보기지 데로 디디 도미 뭐야 도미 또 있잖아 야 도미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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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냐 동명 이모냐 도미 두다 얘는 그 디그다죠 두다 호호바 하하하하하하 쏘영이님 호환 감사합니다. 호호바 지지 샤모니 매지 우루는 매지라고 되어있어요 얘도 레벨을 꽤 올렸어 이유 이유는 뭐지 이유 솜 솜은 솜이야 로라 이 토끼 베개의 이름이 로라거든요 그래서 로라라고 한듯 로라 2호 1호 2호 로라 1호 로라 2호 베개가 로라가 있는데 로라가 두개가 있었어요 로라 1호 로라 2호에요 루미 얘는 루미에요 아이스크림 유리 얘는 뭔가 좀 깨질 것 같나 주티 유자 얘는 유자야 유자도 좀 주력이야 단대기는 이름 안 붙였어 아 이거 실수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 붙이기로 했어 로서 로라 우기 얘도 원래 우기 아닌가 그죠 아 원래 우파래 근데 우기로 지음 동규 내가 지어준 동규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관장까지 깼어 아니 이거 이걸 왜 저장을 안해놔 아 저장을 안해놓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게되지 종료 음 나보다 많이 했어 나는 옆에 사는걸 잘 안봤어요 나는 옆에 사는걸 잘 안봤어요 내가 좀 바꾸고 싶은데 포즈 변경 포즈 변경 왜 찾지 못하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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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돼가지고 안되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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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가 소영이에요 침 킹받는 호옹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메뉴로요? 근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두뇌트레이닝은 방송용으로 침수자님이 하라고 사오셨는데 이 펜으로 여기다 직접 해야돼 이 독에다 연결하면 못해 맨맨사냥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써야돼가지고 독모드가 안 돼 시범으로 침수자에서 떼봤는데 두뇌 나이가 몇살이더라니 아무튼 나온거 자 여기 풀 이거 다 깼죠? 터프마이어를 다 깨고 풀 배지를 받았어요 이제 다음 마을로 가라고 했어요 다음 마을은 어디냐? 5번 도로를 통과해서 바우마을로 가야돼요 바우마을에 뭐가 있겠어요? 걔네가 있겠죠? 뭐야 널 알기 위해서 한 포켓몬 승부가 제일 좋겠지? 좋은 포켓몬과 트레이너는 카메라 너머로도 빛나 보이는 법 정답 자 눈빛이 마주치면은 꼭 대결해야 됩니다 길성과 철이 강철이죠? 강철과 쟤는 좀 번개인가? 귀여운 고라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복실이가 너무 약해 메탈크로우로 메탈크로우로 전기에 약하거든? 고양이 돈받기 그리고 가재사나이는 전기에 약하네 다 바꿀까 그냥? 바꾸자 병균이 전기에 약하고 격투 물 땅 풀 어? 잊어보니까 전기에 약해 다 얘가 그냥 반반이고 땅이 좋은데 물이 약해가지고 반반이거든 어차피 뭐 머드숏으로 공격할까? 아니면 얘로 간 다음에 만두콘으로 가서 드릴라이너 아 땅은 무효가 돼? 아 그래? 그 렛츠고 삐카츠에서는 안그랬잖아 6시 내고양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됐다고? 웃기지마 공격 받았었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힐러리 그리고 가재사나이는 만두콘 강철이니까 풀이 안좋으니까 만두콘 근데 만두콘이 강철도 깨부수지 않나? 어서와요 꽤 보고싶었다고요 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까보해라 그죠 깨부수죠 이 물리타격에서는 강철만한 아니 격투만한 애가 없어요 힐러리한테는 소용이 없고 자 그러면은 머드쇼스로 이 광물이거든 철도 사실은 땅안에 포함되어 있는거야 그러니까 땅이 어루만져주면은 강철이 으아악 꽉 부서져가지고 갈갈이 땅속에 박히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어루만져줄까 전기를 어루만져줍니다 그리고 강철은 이걸로 해가지고 트리플킥으로 트리플킥으로 그냥 패도 돼요 강철은 그래서 얘는 얘 담당 얘는 얘 담당 자 트리플킥 한 대 두 대 끝 석대까지 안갑니다 그리고 아 흘러리 좋은데 지금 흘러리를 남겨놓냐 가제 사나이를 남겨놓냐인데 머드쇼 정신 못차리죠 가제가 나중에 보다난다고? 땅타입이 없는게 나는 좀 그래 좀 걸려 땅타입이 없는게 너는 한마디로는 정의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결정체구나 KSH21931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재는 실패인건가 가제장군이 되면 좋다고 계속 키우래요 그럼 병균이 강철 격투 아 땅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흘러리를 땅으로 바꾸자 아예 땅 물 땅인데 아예 땅 누호는 지나지게 우파라서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호는 지나지게 우파라서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노말이야? 어? 파울이다 파울이 좀 잡아 표정봐 왜 화났지? 원래 커엽게 있지 않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심통났어? 21렙이야 이게 노말이잖아 노말은 강철한테 약하거든? 바로 메탈크로우 아 어 어깨 아프네 아 격투야? 아 화난게 그냥 내 기분 탓이 아니구나 가라르 변종이구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난 내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그런 날 있잖아 화 안났다는데 괜히 화난게 느껴져가지고 괜히 조심하게 되는 날 뉴 성남시티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복시리가 좋아 오히려 왜 그런 줄 알죠? 피를 달게 해서 잡아야지 이 녀석아 이거 이렇게 잡아 야생 네스트 불 네스트 불 약하잖아 아 레벨이야? 아 난 핀 줄 알았어 뒤졌네 뒤졌네 와 그냥 대가리를 깨버리네 파로 미친 미친 파워로 다음 포켓만 나와 격투? 필러리한테 정신 못차리죠 땀은 아무리 때려봤자 그죠? 다 젖이죠 슈퍼볼 슈퍼볼 페타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았죠? 땅이 최고야 땅이 땅이 최고야 땅이 파우린 설정상 고기로도 너무 맛있는데 파까지 들고다녀서 멸종 유기종이라네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파가 있나?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자기 맘에 드는 애착파를 가지고 다니는 건가? 아 청둥오리 포켓몬 격투 어 이거 멋있다 하지만 격투는 이미 자리가 찼어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 친구야 목질이 실망이야 점점 만두콘이 나가자 만두콘이 보통 다 처리하거든요 만두콘 애국보숭이 1,2선발로 넣으면 웬만한거 다 처리합니다 얘는 주인공 그 뭐지 스타팅이라서 그냥 스탯이 사기야 어? 뭐야? 뿌린 아 비비 아이는? 솜 나룸퍼프 만두콘이 있어 자 속이다 바로 처음부터 속여버리고 정신 못차리게 하고 풀이 죽어서 기술 쓸 수 없죠 근데 이게 특성상 풀이 죽어도 풀이 죽는 거 면역이 있어 그거한테는 속이다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너무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차게 휘두르기 아이엠 아이엠 111님 천안우왕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아로마테라피 근데 얘는 얘는 뭐지? 몬스터베이 잡았어 잡았고 얘는 못 때리는 거 보니까 폐허리인가? 폐허리인 거 같은데 그니까 격투로 때려... 아니 악으로 악으로 때렸는데 폐허리가 되면은 폐허리가 악을 이겨? 아닌데? 아 폐허리를 악이 이겨 악을 폐허리가 이겨 왜냐면 폐허리가 여기서는 좀 다른 속성에서는 좀 빛 악은 좀 어둠 그래서 빛이 이기잖아 만화 보면 그런 그 구도야 원래 빛과 어둠이 다 있잖아 빛 속성 어둠 속성 그거야 이게 뭐야 치라미?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애니메이션에서 유명한 애 아니야? 맞아 용도 있었어? 풀이 죽어서 사용할 수 없고 바로 잡아 이거 앗 이 새끼 안 맞았고 아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지겠어 그 막 벌레 터질까봐 얘도 테크니션으로 후드로 페네스타일 잡았다 잡았다 치라미 잡았고 그럼 얘도 격투인가? 연속 공격이 그 뭐야? 그럼 격투는 아니고 뭐 무슨 뺨 때리기 뭐 이런지 페어리 뺨 때리기 뭐 이런 건가봐 막 풀이니 하는 거? 아 노말 친칠라 노말은 안켜 별로 어 맞아아용 소연이가 맨날 하는데 맞아아용 왜 립스틱 하고 있지? 암컷이라 그런가? 맞아아용 박수 술이 죽어버렸고 얘는 좀 약한데 드릴라이너로 패도 죽을라나? 일단 세차기 휘두르자 어 됐어 효과가 굉장했네 이거 미러 코트 에스퍼 어 에스퍼가 격투한테 강한데 얘 에스퍼가 아닌데 그러면 맞자아용 맞자아용 에스퍼 맞아요? 근데 에스퍼 상대로는 아 나 악을 썼지 악기술이지 악기술 격투기술 쓴게 아니고 맞자아용 어 왜 안 잡히지? 좋은거 잡아야겠다 카운터를 쓰네 자꾸 슈퍼볼 슈퍼볼 얘가 좀 원래 안 잡혀요? 아 포획률이 낮대 원래 왜 이렇게 포박사들이 많아? 포박사들이 너무 많아 좀 희귀한 녀석이네 어 잡아야지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공격기술이 없고 다 카운터 치고 막 그런거만 있나봐 흔한데 안 잡혀 맞자아용 아 자꾸 안 잡혀 카운터만 써 나 날 잡았다 너 몬스터볼 다 쓸 때까지 해 맞자아용 몬스터볼 또 써 오늘 넌 너 못가 집에 못가 못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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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갓 자 던져 또 던져 야 이거 몇 번 했냐 나 지금 한 일곱 여덟 번 한 거 같은데 일곱 번 여덟 번 맞자아용 맞자아용 좋아 얘를 얘를 데리고 다녀? 잡기 힘들었는데 경험치도 많이 줘 잡기 힘들어서 그런가봐 만두콘 기습 기습 좋아 이거 기습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 상대보다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고 실패 이거 세게 휘두르기 보다 이게 더 좋아 공격할 때 아 근데 70이라 테크니션은 안 받네 안 할래 그럼 별로야 그러면 세차기 휘두르기는 얘가 테크니션 기술이 있어서 60이하면 1.5배라서 90이야 사실은 세차기 휘두르기는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좀 조건도 있고 상대방이 공격 기술을 써야 된다는 탁 쳐서 떨구기 이게 뭐지 탁 쳐서 떨구기 체키몽 방탕한 김선비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탁 쳐서 떨구서 데미지를 더 줘 65데미지 이거 좋은거 같은데 그냥 뭐 물건 안 탁 쳐도 그죠 그래서 공격이 특수 공격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매지컬 리프를 버려 매지컬 리프를 버리고 아니면 싫은 소린데 매지컬 리프 상대방이 막 물리 방어가 엄청 강한거 아니면은 상관없는데 싫은 소리는 쓰일 수도 있어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애한테 뒤를 부탁한다 해놓고 싫은 소리 한번 하고 갈 수가 있거든 싫은 소리 한번 할 수 있어 그래서 매지컬 리프를 지웁니다 탁 쳐서 떨구기 탁 탁 탁 가재사냥이 업 좀 해라 아..하지 마자아용 에스퍼 나 에스퍼 뭐지? 나 지금 에스퍼 쓰는거 있나요? 업죠 얘는 그냥 막 반격만 해? 아.. 성공 기술이 없고 돌아오는거 카운트 맞춰? 아.. 빡셀곤 암컴 맞아요 안녕 얘 포곰곰이었나? 다 잡았잖아 아.. 안녕하세요 맡기기 집입니다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알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어? 합사시키는건가? 그럼 맡기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맡겨 타르토랑 탄동하고 맡겨 그럼 알을 낳아 아.. 종이 맞아야돼 근데 알을 낳아서 뭐해? 박사한테 뭐 그걸로 하나? 키워가지고 그 뭐 납품하나? 박사한테? 그.. 캔디로 갈아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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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배군이 맞.. 면 다른 종도 교배가 됩니다 녹아다 하는거라 그럼 나 안 맡겨도 되지 안 맡겨 남한테 맡길 수 없어 일레진이라고 해 발견한 알을 데리고 다녔더니 태어났어 이 일레진 니가 키워봐 짜릿하다고 어? 번개? 번개? 번개인데 일레진 딱 봐도 그죠? 짜릿하잖아 아 얘 좋대 전기의 독 얘 드래곤 느낌도 있는데 아 근데 독이 별로야 아 독이 별로같애 독이 좋아? 왜 좋지? 독이.. 안좋은거 추성이 되었는데 나 할 때 나 독당이었을 때 그냥 독 없었으면 했는데 페어리를 잘 찔러서 페어리는 뭘로 패야지 내가? 지금? 뭐 내가 뭐 갖고있지? 페어리가 독강철 아 나홍이 있긴 있어 쉐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키워봐? 얘 좋테니까 겟 뭐 전사독이라고 해? 인천의 전사독 인천의 전사독을 인천의 전사독을 음 전기가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아 흘러리 좋은데 복시리도 좋은데 복시리는 나중에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안좋아 솔직히 기술이 강철이 막 그 개화가 안돼가지고 어? 일단 흘러리 아니 나는 이상적으로는 물 땅을 넣고 전기 독을 하면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 경험사탕 경험사탕은 맥스레이드 배틀에서 발견할 수 있어 고마워요 할메 내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니 알이 뭐죠? 포켓몬에 넣고 걸어다니면 안에서 포켓몬이 태어난단다 생명의 신비 조합을 잘 생각해야 된단다 암.. 암수를 맡기는걸 추천하고 종류가 가까운 포켓몬이라면 알이 발견될 때가 있단다 종류가 같은걸 어떻게 알지? 뭐 비행 비행 뭐 이런건가? 몰드류랑 뭐 디그다 이런건가? 또 그렇지도않아? 뭐 멍파치랑 이브이랑 어렵네 어 쟤쟤 예일단 나쁜 예일단 녀석들 뭐야 전사도 왜 레벨 왜 이렇게 낮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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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긴 다리를 건너야되니까 빨리 자전거를 내놓으시죠옷! 빼앗은 자전거로 체육관 챌린저를 쫓아가 쫓아갈 겁니다 다시 말해 방해겠다는 겁니다 그런 억지가 애초에 당신들은 로토물을 데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체육관 챌린저님 이들은 자전거 도둑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셈치고 이들을 혼내주세요 자연스럽게 맡기고 빠지네 우리는 자전거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필린 자전거로 체육관 챌린저를 따라다니면서 지치게 만들고 싶었습니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특별히 포켓몬 승부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방해해 주겠습니 정신이 될 일단 지그제구리 지그제구리에는 하이에나랑 스컹크를 합친 거였나 얘는 노말일 거예요 그래서 격투로 패면 정신 못 차려 속이다 할 필요도 없어 초롱초롱 아 노말악이에요 노말악 왜 안 때려 왜 안 때려 아 공격을 자꾸 떨어뜨려 하지만 트리플킥인데 한방에 죽었어요 이거 되게 이거 만들기 어렵대 이 까뽀에라로 근데 나는 운좋게 바로 됐어 인천의 전사독 7렙 폭슬라이 그냥 가 또 있어 그냥 했는데 까뽀에라가 됐어 폭슬라이 얘 개죠 미리네죠 미리네는 악타입이니까 격 악은 격투로 물리치죠 와 니조겐 니조겐은 끝났어 급소 맞아가지고 거의 다 테크니션과 미쳤죠 인천의 전사독 미친듯이 올라간다 경험치봐 인천의 전사독 인천의 전사독을 왜 이렇게 경험치 빨아먹지? 기생충같다 아니 오백직 가져가잖아 아 나홍 살려야되는데 저는 자전거가 갖고싶단 말인데 테일 레벨차가 컸으면 경험치 많이 많다 그니까 경험치에 그거는 똑같잖아 요구 경험치가 점점 늘어나는거지 근데 경험치로 오백직 가져가니까 깜깜이 일단 소기다로 들어가요 상태를 봐 소기다 상태를 봐 상태를 봐 시키는 트립플킥 아 이게 고스트인가 봐 어 세차기 휘두르기 아 얘가 고스트인지 어떻게 알아 외계인이지 악은 악길이 붙으면 어떻게 되지 악은 악길이 내분이 일어나자 보통 악당들은 그죠 그러니까 악은 악길이 서로 카운터일 것 같은데 안 그러네 보통 안 뭉치잖아 악당들은 자전거에 신경을 쓰다니 당신처럼 너무 강한 체육관 챌린저가 있으면 그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요하게 방해해 주겠습니다 왜 악한테 격투가 세냐면은 조커가 있지 조커를 어떻게 막아 말로 설득하면 어떻게 돼 안 먹혀 미친놈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 배트맨이 출동해서 배트맨이 출동해서 좁혀야 된다 그러면 물리칠 수 있다 로토무도 가지고 있겠군요 그래서 악한테는 격투가 센 거예요 일단 따위한테 빼앗길 바에요 당신에게 이 자전거를 선물하겠습니다 로토무는 모터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모터가 달려있는 기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말이에요 단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전거에 모터를 달면 로토무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무엇이든 시도하고 볼 일 당신도 로토무와 함께 자전거를 즐겨주세요 자 타보세요 로토무가 모터에 들어가가지고 터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 렛츠 사이클링 너무 일본스럽죠 렛츠 사이클링 야 빠른데 이 빠른 이 모습으로 어디로 간다 공짜 치료받으러 간다 풀마을로 공짜 치료가 들어 폐쇄했나? 마을? 자 치료받고요 그리고 슈퍼볼을 좀 사야겠어 슈퍼볼 좀 다 떨어졌거든 삥삥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은 얘 나홍이가 경험치를 많이 못 먹어 죽으면 경험치를 못 먹거든 기절하면은 늘어났습니다 슈퍼볼 몇 개 사냐 30개 산 좋은 상처야 이건 보너스 안 주거든 5개만 사 기력의 조각이 좀 필요해 기력의 조각이 좀 필요해 800원 800원 남았죠? 팁 주고 싶은데 뭐 기능이 없네 자 가자 뭐지? 농부복장인거 보니까 가축종류겠죠? 노말이나 뭐 그런...풀이나... 노말이나...노말 어떻게 한다? 격투로? 진짜 심하게 좁힐 수 있다 어? 쟤가 더 빠르네? 왜? 생긴건 되게 둔해 보이는데? 아 빗나갔어 내가? 3타 맞으면 정신 못차리죠? 테크니션은 3타인데 거기다 상성에다가 자석 붙고 상성에다가 테크니션인데 정신 못차리지? 그리고 난 꼭 산조견이 꼭 들어가더라? 이거 확률인데? 랄토스? 주의졌다네 아 난 이상하게 산조견까지 잘 쳐져 니조겐! 어 좀 약하다 얼조겐! 산조겐! 효과가 별로인데도 이정도잖아 봐봐 아 쪽 빨아먹기 얘 벌레인가? 얘 벌레죠? 왜냐면은 격투가 벌레한테 약하거든 아 에스퍼야 에스퍼 약해 격투는 왜 벌레한테 가냐면 격투가들은 벌레를 잘 못따라 잘못하면 힘 조절을 잘못해서 터져 헬스쟁이들은 그래가지고 벌레 약해요 에스퍼 면은 악이죠 악으로 깡으로 정신공격을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죠 정신력으로 정신공격에는 악으로 깡으로 헤어리도 있어 그럼 보통 반반 반반만 가도 좁힐 수 있다 에블리 그대로 싸워 만두콘이야 벌레? 아 벌레 근데 벌레가 에스퍼한테 강해 왜 건지 알아요? 벌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스퍼가 정신공격 고도의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한테 정신공격을 하는 건데 교란을 시키는 건데 체계를 그거를 교란을 못해 그래서 벌레는 멍미 그래서 공격 그래서 벌레가 에스퍼한테 강해 근데 악은 땅 땅은 벌레한테 파먹힐 일이 없잖아 땅이 세겠지 딜릴라이너 어 별론가봐 별론에 왜 그러지 아 개미가 땅을 다 헤집어 놓잖아 그죠 지렁이나 개미가 악은 어때 악과 벌레 악과 벌레 악도 별로네 벌레가 왜 악한테 강하지 침착맨의 둥지님 43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아 페어리에요 악이 못 이겨 페어리는 정의의 사도거든 페어리는 포켓몬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진 않아 포켓몬한테 핑계를 대 전사독 엄청 컸거든 지금 근데 왜 기술을 안 배워 전사독 악 타입과 고스트 타입과 벌레 타입의 기술을 받으면 주눅이 들어 스피드가 올라간다 주눅이 주눅이 드는데 스피드가 올라가? 특공룡이네 특공룡 울음소리 바둥바둥 용액 볼 부비 수줍음을 타는 성격 잠자리한테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 최면에 걸려서 꼼짝없이 붙잡히는거죠 벌레는 에스퍼한테 약합니다 아니에요 벌레는 에스퍼한테 강하지 아 진짜 이게 무슨 에스퍼 공격이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신공격 하는게 에스퍼지 답답한거지 나 근데 왜 아래로 내려가지? 여기 뭐있냐? 그니까 벌레가 에스퍼한테 세는데 저 아저씨는 이거에 벌레가 약하다고 하잖아 얘 누구야? 치라미? 얘가 노말 노말 페얼이었나? 아무튼 트리플킥 산조겹 하면 되죠 니조겐 니조겐에 정신못차려 어 니조겐에 끝났어 어 아니네 뭐지? 만두콘 25렙 중간에 특성이 터진거래 해롱해롱 해롱해롱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돼? 안 때릴 수가 있어? 어? 왜 이거 안 돼? 버튼이 안 먹혀요 바테리가 없네 이걸로 하면 안 되나? 두 개가 있거든 두 개가 있거든 어 됐다 어 됐다 달무리나 달무리나 이 새끼 달무리나는 달 물이나 달무리나 광석 삐삐 폐어리 삐삐가 달맞이 돌 그죠? 폐어리죠 폐어리면은 폐어리는 강철 강철로 처리 달무리나 고기나 강철로 패면 되죠 아 근데 생긴게 풀인데 풀도 좋아요 강철이 왜냐면 풀이 뿌리를 못내려 그러니까 광석은 빠갤 수가 있어 풀이 근데 딱 이 강철까지는 못 빠개 그래서 바위한테는 쎕니다 풀이 땅하고 바위까지는 쎄 근데 강철까지는 못 빠개 그때 메탈크로우 친해지기 이때 메탈 어 왜 그러지? 왜 친해지려고 그러지? 아 친해지지 말지 아 친해졌네 그래도 메탈크로우 공격력 다시 올라가고 한 반반인데? 뭐지? 풀이 아닌데? 폐어린가? 폐어리도 아닌데? 에스퍼인가? 에스퍼인가 봐 에스퍼면은 아그로 깡으로 아 이거 강화기인데 생각해보니까 아 강철은 풀한테 추가됨이 없어요? 아 방어상성만 좋구나 공격상성은 안좋고 왜? 광석이 막 철같은걸 떨어지면 풀 자칫 짓 읏 막 되는데 아 근데 그게 있어 식물이 개체로는 그래 으깨져 근데 식물의 그 큰 범주로 보면은 하나가 당해도 무궁무진하게 번식을 해서 뻗쳐나가는 확장성이 있어 식물은 그래서 여기서 고양이 돈 받기 그래서 공격에는 안돼 근데 식물이 광석을 죽일 순 없어 그 번식력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식물이 식물이 강철을 부술 순 없어 근데 하지만 강철을 강철도 식물을 죽일 수가 없어 돈으로 때려 아 친해지지 말지 왜 자꾸 친해지지 또락친가 돈으로 맞아 날 돈으로 살 셈인가 하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아 풀 맞네 세방까지 스택이 쌓인다고 했거든 메소 익스플로전 봐봐 복시리는 전투에 가담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전사도 찐미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히히히 자 285원 추가로 벌었고 포곰곰 손 어 털어 여기서 포켓몬도 떨어지거든 어 저기 포켓볼도 있다 볼 땡땡이네 아 노말이죠 뭐다 담당일진 났대 저승사자 나타났죠 미조겐선에서 끝났지 않을까 아 버텨요 아 얼조겐까지 가요 볼 땡땡 다 쓸어 가버렸어 볼 땡땡들이 못살게 식량 다 털어가 오케이 아 이렇게 나대지 제자식구 힐볼 여기에 여기에 그죠 안 나타나는게 있대 어 오 격투다 풀격투다 풀격투 얘 세보이는데 격투 대 격투 무투가로서 전..결투를 신청한다 그리고 나는 드릴라이너 속이다 속이다 후에 드릴라이너 어 잡아버려 지나오면 풀 악이 된대 근데 아예 안쓸건데 격투로만 만들까? 무투가 격투 풀 격투 뭐 격투 뭐 근데 그러면 약해 깃털 댄스 깃털을 뿌려 몸을 휘감는다 상대의 공격을 크게 떨어트린다 구리잖아 병균이 비행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은근히 생각난다니까 비행이 벌레도 잘 잡고 풀 악이네 격투가 아니네 근데 불 아래에서 왜 발이 자랐지 자 갑니다 어 아 아 솜이다 솜은 그냥 조 팰게요 야 폐허리였나 그럴거야 음 폐허리면은 일단 속이다 박수만 쳐도 죽네 박수만 쳐 아 속이다 안되잖아 두번째는 안되지 드릴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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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많이 사다놨으니까 아끼지 말고 봐봐 이거 하나만 줘도 얼마나 행복해 그죠 약을 좀 매기고 뭐야 결투하는 애였어? 미친 으깨버려야지 조웅이 조웅이 풍경 아니야? 식물 식물 격투는 이게 반반 아니야? 일단 속이다 아 아 급소 맞췄어 테크니션에다가 풀이 죽었죠 식물이면은 땅이 안좋잖아 세차기 휘두르기 바사삭 벌레? 벌레야 벌레는 격투가 약해 어 뒤에 꼬리 봤어 나 그죠 사과 안에 있었나봐 벌레가 과사삭 벌레가 아 미장이었구나 교발? 아 별로야 이거 인천의 전사독 16까지 올랐어 인천의 전사독 이제 20까지 올라가면 우리 레귤러 멤버로 넣어줄 수 있는데 뭐야 끝이야? 미친놈 어? 여기 뭐야 아 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줄 여기 보통 포켓볼 같은게 하나 있을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헤롱헤롱 헤롱헤롱 아까 개죠 어 이거 또 한 번 봤나 숨어있는 애 아 붕아리 붕아리 풀종류에 붕아리가 좀 많은거 같애 붕아리 종류가 붕아리는 뭐였지? 풀악이었지 악은 격투로 패야죠 조커는 누가 팬다? 배트맨이 주먹질로 팬다 얼조갠선에서 끝이죠 얼조갠선에서 끝이죠 어 좋아요 그리고 머레이가 머레이쇼에서 머레이가 조커한테 죽었죠? 머레이가 입 털르면서 정신공격을 했는데 죽었잖아 조커가 악이니까 악당이니까 악이 정신공격을 이기죠 배트맨으로 풀어보는 포켓몬이에요 어 여기서 낚시도 할수있나봐 여기 낚시해볼까? 여기 낚시해볼까? 아 배트맨이요? 아 스포 했다고? 그거 알고보면 더 재밌어요 알고보면 해롱해롱 해롱해롱 아 서로 다른성이 해롱해롱 이거 좋은거 같은데? 해롱해롱 전략적으로 쓸만한데? 해롱해롱을 사용해 누가? 애국보숭이가 왜냐? 안쓰는 기술이 하나있어 싫은소리같은거 해롱해롱을 넣어 어차피 안쓰는 자리거든 어차피 안쓰는 자리거든 그리고 해롱해롱을 만두코는 필요하고 병균이는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 병균이도 에아카타 바람일으키기 봐봐 이거 혼란시킨다 뽐내기 필요없거든 해롱해롱으로 바꿔 해롱해롱 그리고 복시리 복시리가 쓸모없는것 좀 있거든 고양이 돈던지기 인천의 전사독 인천의 전사독 울음소리 이런거 필요없거든 갓제사나이 갓제사나이 복시리가 뭐 뭐 배웠지 손톱 갈기 필요없어 육문 개방해봤는데 별로더라고 해롱해롱 필수 교양이에요 태양의 기사 솔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분쇄육되는거 아니죠 필요없는 애들만 박사님한테 낙품해먹어 얘는 근데 기술이 탁 쳐서 떨구기 좋죠 더블어택 좋아요 거품광선 폭포오르기 공격하고 특수공격하고 비슷하거든 얘가 특성이 별로 안좋아 이거는 얘는 비 헤오롱헤롱 배울 필요 없을거 같애 됐어 그리고 가방에서 낚시도구 왜 사용해 왜? 못해 저거? 여기서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아 그냥 할 수 있네 아 그냥 할 수 있구나 아 어? 콘치 콘치가 진화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왕콘치가 돼 물속성 일단 소기다로 들어가야죠 왕콘치 박수 한번 치고 풀이 죽었죠 진짜 포켓몬 수집하기 딱 좋은 그거야 기술 구성이야 소기기로 안터지게끔 피를 절묘하게 깎고 그쵸 던져 칼등치기는 뭐야 칼등치기 안죽게끔 때리는건가 영날검으로 아우 잡았어 켄신 켄신 치기 만두콘 가만히 좀 있어 애국보숭이 25렙 갓제사나이 24 방어 방어 필요없는데 뭐 그냥 방어력 올리는거 아니야? 어? 전혀 봤지않아 씹는거? 씹는거? 씹는거는 좋지않나? 전략적으로? 어차피 씹어봤자 나도 턴 보내는거라 금붕왕 금붕왕 나 많이 모았죠? 박스로 보내고 또 해 또 해 아 없네 뭐야 이 빌어먹을 어? 잠깐만 빛났어 띵했어 밸런스가 맞는다는 뜻이야 알았어 요리를 한번 해보자 쎄시가 첨가해 어? 만두콘이다 야 만두콘 만두콘 여기 봐봐 뒤에 맞아용은 왜있지? 어? 아 쟤가 쟤가 키우는거구나 맞아용은 맞아용 요리하나 해줄게 피도 채우고 피피도 채우고 뭐느냐 오랭 열매 하나 더 버치 열매 카리 열매 카리 열매 오케이 어? 뭐 뭐 나 탱글탱글 부었을때도 있는데 못 넣네? 너무 많이 하면 안돼 살살살살 해야돼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니 너무 커 너무 큰데? 이게 또 너무 하면 안돼 튀면 안좋대 이 빛날정도가 그래 빛날정도가 그냥 죽under 그 다음은 콘치 넣어 그 아까 잡은 콘치 그 생물 어딨어 내장 빼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떫은 맛 가진버섯 카레 카레밖에 안 먹나봐 맞아형 끝 맛 이러겠지 뭐 마빌크 끝 맛 좋은 건가? 좋은 거야 뭐야 나 간다 아 높은 편이래 마빌크 경험치도 맞고 얼마나 행복해 얘도 피피도 찾겠지? 안찾네 빌어먹을 공격이 61이야 미쳤어 특방도 높아 호수 다시 빛난다고요? 또 잡아 생태계 파괴해 생태계 파괴 포켓몬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우리 모두가 모두가 쓰는 거죠? 후세에게 빌려 쓰는 겁니다 지금의 지구는 우리 후세인들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마구 쓸 수 없죠 저 포켓 포켓 볼 난 봤어 이런 거 못 지나가 아 잠깐만 아름다운 허물 아 교체할 수 있다 별로 필요 없네 아 싸우기 싫어 죽여야지 아 제가 또 폐열이란 말이야 일단 속여 쪼개고 드릴라이너 마트콘에 드릴라이너 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속이다가 너무 좋다 그쵸 솜제는 그 칼에 넣으면 사라져버려 마치 그 너구리한테 솜사탕 주면은 막 물에 씻어먹는 버릇이 있어서 막 물에 씻거든? 솜사탕 그럼 막 사라지잖아 그럼 오리둥절하는 그 짤이 있어요 얘 얘 포검곰한테 주면은 어리둥절해 저 솜 주면 물에 씻어먹거든 자 아 이거 있었지 어리둥절 어 빛나죠 멈춰 정신력 날게 기초 포인트를 조금 올린다 에일단은 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서포터로서 수준이 낮은 거 같아 와 풍경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진 찍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와 멋있다 멀리 보이는 너클 시티의 스타디움 나도 저기서 싸우겠구나 이 아저씨도 트레이너인가봐 그 이상 다가오면 나와 승부하는 거야 알았지? 헤헤헤헤헤헤헤 더 열심히 트레이닝 하는 거야 자 준비됐지 이왕글 자 간다 우루 아직도 키우나 쟤? 아직도 키우네 우루 우루랑 영원히 가기로 했나? 자 간다 이왕글 우리 팀에게 보여줘봐 자 우루 노말이죠 어떻게 한다? 뭐야 이거 우루 아 상황을 눌렀네 나 버튼을 까먹었어 싸운다 우루는 그냥 트리플킥으로 할게요 속이 다 얼마 없으니까 어 뭐야 안맞았어 첫번째 공격부터 안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1중극점 2중극점 2중극점에서 떨어지죠 나가 떨어집니다 층따우도둑 역시 굉장히 타입의 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해한게 아니고 네가 역상성으로 냈어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알았어 호부 자 칭찬하지 말고 너야말로 상성으로 돼 파크로우 파크로우 뭐에요? 파 어? 파오리에서? 파오리 파크로우 맞죠? 파오리 파크로우 그러면은 비행생가? 아 비행 노말인가? 인천의 전사동 코코코코코 콕코코코코님 포함 감사합니다 파크로우 이렇게 됐어? 파 어딨어? 조랑말랑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락보가 파크로우가 돼요? 아 까마귀였구나 난 부엉인줄 알았는데 까마귀네 비행이면 뭐하나 전기기술이 없다 일단 볼 부비부비로 이거 데미지 꽤 들어갈텐데 그래도 아 마 이 새끼가 콩콩콩 이게 약하긴 해 어 해롱해롱 일단 해롱해롱 강철팬티 입고 있죠 전사도 근데 강철팬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게 있는데 전차호에요 강철팬티는 전차호야 인천에 제왕이 전사독인데 개를 이기는 애가 있어 인천에 전차호라고 아 돌럭에서는 전사독이야? 용액이 먹히나? 전차호가 갖고 놀죠 해롱해롱해서 나 못 때린다 해롱해롱해니까 봐봐 이거 좋잖아 해롱해롱 익혀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야 니가 알아서 처리해 그냥 특수방어 또 떨어지고 용액 맞으면 맞을수록 전신 못 차려 또 해롱해롱해 했죠 어? 그니까 호부 저 자식어 파크로우한테 잘해줘야지 얘가 외로웠잖아 파크로우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냥 몇번째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는거야 용액에 계속 맞고 있는데 공격할 확률이 35%래 근데 계속 안하는거야 몇번째 몇스택이야 4스택이 아니네 때리네 그만해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바둥바둥은 뭐야 어 좋은거였잖아 나 체력 낮을때 바둥바둥 어 뭐지 해롱해롱 얘 해롱해롱 풀렸죠 해롱해롱 그리고 가방에서 약먹여 어 아 원래 해롱해롱이야 아 60이라서 이거 아까운데 해롱해롱 Pass 호브 니가 먼저 먹였다 동형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호브 니가 먼저 먹였어 자 쪼귀공격 콩콩콩 아니 17한테 좀 힘들어하는 거는 좀 쪽팔리죠 마비 걸리고 헤롱헤롱 에다가 이때 용액으로 뿌려주면 약을 케이스는 까고 40어치만 먹고 남길 수도 있는데 그저 마비랑 마비랑 헤롱헤롱을 뚫고 공격을 해 근데 그 소중한 기회를 째려보기로써 넌 용액이야 이 자식아 자 마비로도 공격이 멈출 수 있고 헤롱헤롱으로도 공격이 멈출 수 있어요 쓸 수 없죠 정신 못차리죠 아기 포켓몬이지만 1인분 했다 그죠 서로 약 먹었다고 치면 그치 인천의 전사도 데뷔전 승리 누겔레온 딱 봐요 동물이잖아 그 카멜레온이잖아 누겔레온 아 울먹이구나 그럼 병균이 아예 애국보숭이가 가야죠 담당이였 애국보숭이가 마지막 한 마리 남았지만 당황하지 말자 보부 자 누겔레온이야 얘가 그 물파동인가 그게 좀 세던데 하지만 나한텐 안되죠 서로 수컷수컷 아 입날 가르기 아 포켓몬이 다 이상해 노말 이런거밖에 안가지고 다녀 호부 이상해 노말 비행 같은 풀벨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니가 나보다 더 강한거야 아 이런 빌어먹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강해졌구나 이왕돌 나도 더 많이 달려내야겠어 어 기러기 조각 좆다치고 회복포켓에 집어넣어서 잘 사용하도록 해 물타이베 체육관관장 야총님 기다리고 있으라구 자 간다 자 야총 아 어 여기 또 하나 있나요 천천히 가야지만 볼수 있는게 있어요 기초포인트를 조금 올립니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 안봐 어 봤어 어딨지? 얘요? 이 민들레? 이거 포켓몬이야 백손모카 나 이거 잡지 않았나? 쏘영이꺼로 있었는데? 얘가 악당으로 나왔는데 얘가 다이맥스 되가지고 엄청 컸었는데 프리아예 일단 속여 얘야말로 손 포켓몬이지 걔같이 생겼어 드릴라이너 왜 이걸로 하냐 약한걸로 피를 깎아날라고 주먹밥 포켓몬이냐 드릴라이너 얘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우... 장삐쭈님 그 더빙 거기에 나오는 어금니 박사? 대굴박이 어금니 어금니 같다고 한거 알아요? 어금니 박사 어금니 박사 아 잡았어요 어금니 박사 몰라? 그냥 웃고 넘어가 모르면 불? 생각났으니까 어금니 박사 붙여놔 영화 바람에는 짱구 박사인데 어금니 박사 넣고 그리고 바로 박스로 보내요 어 여기있다 금형 날개 마자용 얘는 안 잡았던거 아니야? 이거 파리 같은데? 흔들풍선? 아 잡았어 나 잡았어 흔들풍선 잡았어 마자용 잡고 저기에 반짝거리는거 하나 있었거든? 가져가 띠띠띠띠띠띠띠 구근 지니개하고 물기술을 받으면 특수공격이 올라가 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구나 포켓본 순세로 바꿀까요? 만두콘이 너무 좀 혹사를 당했어요 가재사나이를 좀 키워줄까? 근데 가재사나이냐 병균이 키우자 병균이가 좀 무난해 아니면 애국보승이? 애국보승이 30렙 해가지고 볼까? 진화한거 볼까? 맞자용 야 저 볼 갖고싶은데? 크게 돌아 스페셜압 스페셜압 알았어 해줄게 자 순지 체리버 체리버 아니죠 유자죠 풀풀 바로 해롱해롱 해롱해롱 너무 사기인데? 상태가 풀리지도 않고? 탁 쳐버려 내가 아무리 때려도 해롱해롱해 때릴거 다 때리네 반대 성별 만들 탁 다음 또르박쥐 비행이잖아 비행이면 나한테 너무 쎄 그러면 비행은 어떻게 한다? 아 내가 불이 없네 어? 불이 없어 격투같은거 챙기고 다니니까 그래 격투가 필수는 아닌데 볼 부기 부기 전기 속성이 있어서 안아프죠? 전기 속성이 있어서 안아프죠? 지 지 여기서 해롱해롱 정전기는 원래 딜용이 아니야 CC인데 데미지가 좀 달려있는거에요 해롱해롱까지 해롱해롱의 마비 정신 못차리죠 정신 못차리는 정신 못차리는 정신 못차리는 정신 못차리 고 است 당장 에어 커터야 에스퍼가 독한테 강해 근데 독은 페어리한테 강해 돈 얻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려 어디로 달리는 줄 알아요? 어 빛나는 길 야 돌아가 가지고 알게 됐어 엄청 이득이야 안 그렇으면 스쳐 지나갔을 텐데 또 있어 스쳐 지나갈 거야 자 갑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풀마을로 갑니다 또 있다고요? 돌아올 때 가져가 자 여기서 풀마을까지 가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공짜 치료가 있는데 유료로 기력의 조각 2천원짜리 쓸 이유 없죠 그리고 제 pp도 좀 채우고 테크니샨 아 로터무 한 대 쪽 패고 싶다 미쳤다고 기력의 조각 쓰네 사이클 몇 번만 하면 운동도 되고 엘리베이터를 왜 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 생활 운동도 되고 좋지 빛났다고? 빛났다고? 들어서 안 먹어 아 원래 안 먹으려고 했어 아 원래 안 먹으려고 했어 금방 왔다 갔다 하면 돼 금방이야 다리미 어? 뭐야 쟤 배에 붕대 두른 애들이 많다 얘도 격투.. 격투 물인가? 일단 해롱해롱 해부 당했어 개구리 해부 해롱해롱 상태 해롱해롱이 있고 기술을 쓸 수 없고 한 번 써보겠습니다 입날 가르기 효과가 별론데 이렇게 들어가 물이 있나봐 물이 아 독이 풀한테 강해? 왜지? 독이 왜 풀한테 강해? 아 물이 있으면 딜이 더 막히지 농약이 식물한테 좋아요 벌레만 죽이잖아 독한테 좋아야 되는데 농약 묻은 식물을 먹은 거를 인간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식물은 괜찮아 나보다 일 잘하는 포켓몬보다 강한 트레이너구나 어? 이 농알못들아 포켓몬을 많이 잡을수록 오라를 두른 포켓몬이 출연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왑틀을 떨어뜨린다 오라 오라 포켓몬 오라오라오라 나올줄 알았습니다 오라오라 나올줄 알았어 에라이 어 뒤에다 저 끼리코 키우고 싶어 난 끼리코 여기가 물 그거구나 항구도시야 여기는 빠부마을 시장과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마을 아 사이클 타면 사이클 타면 운동도 되니까 띵띵띵 자 또 이용해 주세요 이게 누구야 옆에 이게 커여운데 이게 키우고 싶은데 할로몬이야? 어째서 가라르 지방에서만 다이맥스가 가능한지는 메그놀리아 박사님도 모르셔 자 박사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로즈위원장이 가라르를 발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악의 축이죠 모두가 맡긴 포켓몬을 보고있으면 나는 두근두근해 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바쁘셔서 모두들 비켜주세요 위원장님 또 봐요 아 저 위원장님이다 토니 스타크를 그걸로 한거 같애 모티브로 한거 같애 앗 여러분 아직 저 사인해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님 배 나왔네 제 포켓몬 리그 카드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게요 어휴 팬분들의 지원이 있게 우리가 존재하는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다니 올리브군 너무 엄격한거 아닌가 이름이 올리브군이야 아니면 남자야? 물론 팬분들도 소중하죠 위원장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힘써주셔야합니다 저도 로즈 위원장님을 위해 전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비트입니다 그래 비트군이었지 처음 네게 포켓몬을 주었을 때에 비하면 꽤 훌륭하게 자랐구나 얘는 에스퍼 계열을 사용해요 열받게 그래서 에스퍼의 강한거를 좀 키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철이다 강철 독이다 아니네 악이에요 그거는 페어리에요 근데 페어리도 있어 이 자식이 페어리랑 에스퍼가 있어 나쁜 자식 챔피언이 추천한 트레이너가 되겠군 위원장님에게 선택받은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신뢰하겠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오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너는 이왕걸 1호군 비트는 기억 못해 근데 이왕걸은 기억해 근데 비트는 위원장이 자기를 추천해줬다고 생각해서 우월감에 젖어있어 근데 이름은 몰라 근데 이왕걸의 이름은 알아 단델군이 어째서 자네를 추천했는지 나도 궁금하던 참이란다 그렇지 역시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너는 지금부터 체육관 관장인 야천군에게 도전할 계획이겠지 체육관 배지를 획득하면 내가 축하해주도록 하마 너에 대해 여러모로 알고 싶으니까 말이야 위원장님 슬슬 응 알았어 그럼 가라르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분발해라 남자였어 올리브 위원장님은 이 마을에 있는 시푸드 레스토랑에 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때까지 체육관 배지를 획득해주세요 누나요? 근데 왜 군이라고 그래? 여기서 막고 있어 야 위원장님이다 로즈 위원장님 저 좀 봐주세요 사인해달라구요 밥 좀 빨리 드시구요 나단풍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긴 뭐지 아 여기서 이거 파나보다 한방약 육십 회복 매우 쓴 가루 쓰면은 안좋은거 아니야? 아 친밀도 떨어진데 써가지고 싼데 몸에는 좋은데 포켓몬들이 싫어해 단걸 좋아해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 향로? 어? 이건 뭐야 뭔 차이야? 바닷물 향로랑 잔물결 향로 바닷물 향로 바닷물 향로랑 잔물결 향로 뭐 갖고만 있어도 이래? 사기 아니야? 이게 좋대 어? 어? 그리고 누구한테 할까? fin 육십 회복 손 얘는 풀 풀 전용이 있어 지금 병균이도 그게 있어 만두콘도 있어 복시리는 없어 무난한 가지사나이죠 통극부츠는 뭐지? 함정등에 전사덕조 뭐 스타팅을 바꿔? 체육관이 물이니까 풀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그럼 빼야 잖아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거 안돼 한번은 출전을 해야돼 애국보승이한테 주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됐어 치라미를 가지고 있니? 괜찮다면 내 소미양과 교환하지 않을래? 나 치라미 있잖아 왜 없어? 어 여기 있지 이렇게 미개하게 해놨지?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야? 다음 거를 바꿔 소라... 소라몬? 소라미? 바이바이 치라미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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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мар夏 야 뭔데? 야 뭔데? 아씨 아씨 Imag branding 숨사탕이야 이름 아씨 수 inclu 퀴페어링? 안써 레고1930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기 뭐가? 주워 자석! 어? 전기타입? 근데 지금은 필요없어 그래도 일단 쓸까? 함정보단 나니까 됐어 자 얘들아 뭐야? 난양부 쇼핑의 본질이란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이지 자 자전거 타고 가 너무 넓어 뭐야 체육관 챌린저를 방해하기 위해 이곳을 못 지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일자방향 진행이네 제2광사는 좋은 곳이야 딱딱한 포켓몬들이 많아 윽 야청림을 이기는것은 어려우니라 비켜 아 이거 안되네? 아 여기네? 죄송 원래 비키고 있었네 초개껍질 방울 오오오 피읍! 피읍 좋은데? 누구한테 주냐 갓제 사놔야 피읍 그리고 어울리잖아 어? 비눗방울 조각하고 그 가재랑 어 이거 뭐 있었는데? 잠깐만 잘 못봤나? 가자 자 아직까지 계시네 오! 나 봤어 띵했어 만병통치제 안녕하세요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커 야청님 하면 등대지 뭐하고 있어 우파는 암수가 비슷하게 생겼던데 혹시 구별할 줄 알아? 스까 까르소 우후후 이거 맞추면 주는 거 아니야? 봐도 모르겠는데 아! 옆에 옆에 달라 이게 달라 이게 이거야 뭐 끝이야? 뭐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빌어먹을? 뭐 끝이야? 남의 집에 막 들어가도 되나? 체육관관장 체육관관장도 너무 약하면 마이너클라스로 강등인데 경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못 지나가네 풀관장 강등 됐겠다 그죠? 어? 빛나고 뭐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거기네 DLC 가는 곳 그죠? 팔어 좀 물건 좀 팔자 다 이거 보물 오천원 DLC 근데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반산한 열차 안에서도 포켓몬 승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상으로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즐거운데 자 가자 야호 이제 안 간 곳은 여기밖에 없어 아니 여길 안 갔어 사실은 갈까 말까 했었는데 가야돼 포켓몬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바다 자원이 고갈되거든 좋은 허브는 좋은 포켓몬 트레이너지 끝이야 너 줄 거 없어 문 부수고 들어가 어 소미다 날름 날름 쌍둥이 나쁜 사람이 오면 지켜줄 거야 포켓몬이 우리 집을 지키는 중이야 집이 많아요 낚시꾼들이 많네 낚시독군은 잘 닦아줘야 돼 포켓몬들이 물 수 있으니까 포곰곰 엄청 많네 할매 매그놀리아 박사님이 처음 다이맥스를 발표했을 땐 온 가라르가 떠들썩했었지 왜 배변 패드가 있냐고요 이거 배변 패드가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쉬는 거 아니야 둥지 같은 거 아니야 쓰레기통 위치랑 너무 똑같아 나도 챔피언 단델의 리그 카드를 가지고 있어 쓰레기통 여기 있고 항상 똑같네 구조가 배변 패드 맞아요 양산용 집에 살고 있어 체육관 챌린지 옛날이 생각나네 야창님은 엄격한 사람이어서 체육관 미션도 무지 어려워 낚이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잡을 수 있는 코스가 있나 왜 등대를 좋아하지 까라르는 커다란 섬이어서 등대가 중요해 어 여기 좋은 상처야 등대에서 뭐가 있나봐 누구지? 넌 체육관 챌린저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단대리 추천했다지 넌 이미 체육관 관장들 사이에서 유명인사를 한다 자 유명인사님 나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하렴 자 리그 카드 좋았다 치고 바우 스타디움으로 와 으깨줄게 못 지나가요 이건 뭐죠? 이거 볼까요? 등대를 지켰다고 전해지는 그 포켓몬의 석상이 있다 등대를 지켰대 뭘로 가냐? 위에 사람 있어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었나? 뒤로? 어? 전기네트로 상대방을 붙잡아서 공격한다 어? 걔 배울 거 없었는데 그죠? 봐봐 이렇게 꼼꼼히 뒤져야지 나봐 저 별로야? 위력 55면은 괜찮네 어? 못 배운데? 왜 못 배워? 전사도 왜 못 배워? 못 배운다니까 좋대 자 가자구 너무 아기라서 못 배운다 너무 아기라서 못 배운다 볼 내놔 이 새끼야 볼 가위 루어볼을 손에 넣었다 루어볼은 낚싯대로 낚아올릴 때 잡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포켓볼은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 아 볼 가위야 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선수복으로 다이맥스의 타이밍 야청님이 다이맥스 했을 때 누구로 공격을 막을지 생각해두는 것도 좋을거야 자 옷 갈아입을게요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퍼즐을 풀어야 되는걸까? 번뜩이는 기지도 필요하다는건가? 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버랄랄랄랄랄랄랄 자 갑시다 17번에 이왕걸 내가 봤을때 체키몽 하나로 다 썰지 않을까 돈이나 좀 많이 좀 주워야겠네 돈을 많이 써가지고 자 까라르 까라르 자 이거 나 소영이가 막혔다고 나한테 해달라고 했거든 깨긴 깼는데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는데 미로를 클리어해서 꼴에 도착하기입니다 단 미로는 도중에 물에 의해 길목이 자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되냐구요 저쪽에 있는 빨간 스위치를 둘러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구요 그러면은 파란 스위치를 둘러보세요 파란 스위치로 갈 수가 없다고요 어쩌라구요 바오스타디움에 어서와 아름다운 물기술을 받아보겠어 동챙이 동챙이 자 체키몽이 작대기 들렀어요 자 잇날가르기 돈 받겠죠 돈 많이 주겠죠 2배 가제사나이 25 물 세례를 받은 건 동챙이와 내 쪽이었네 4,000원 2배 미쳤다 창로 12,000원 주고 샀으니까 2,000원 일단 그거 킵 자 빨간색을 눌러서 엿으면은 빨간색이 바뀌어서 열립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할 수 있겠죠 자 노란색을 열구요 어 그러면은 빨간색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고요 그럴 땐 빨간색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빨간색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간 다음에 자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을 열어야지 빨간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열러 가는 겁니다 자 이때 방해하는 녀석 무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화 물이죠 크랩 이거는 좀 크랩은 1세대죠 얘 나중에 격투도 생기나 임날을 25마리까지 상대가 가능하겠네요 임날 가리기 한방에 한마리씩이니까 애국보순이 원래 이름 채키몽 흥나숭에서 흥이 나는 숭이에서 채키몽 음악이나 좀 그런거랑 같이 조합이 되어있어요 과제군 흥나숭이었어 흥나숭 빛날 가르기 자 조사버리고 경험치는 별로 안주네요 어 진화하나요? 인천의 전사독? 언제 지나요? 30대 해야 된다고? 미친 자 노란색을 눌러주면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빨간색을 열어서 길을 열언 다음에 요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요쪽으로 지나가서 어라?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여기 파란색 물줄기가 맞고 있습니다 파란 물줄기를 열어줘야겠죠 요쪽으로 가서 파란 물줄기를 열려면 빨간색이 필요해요 빨간색으로 갑니다 자 빨간색을 열고 자 여기서 파란색을 열면 파란색이 갇힙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럴때는 노란색을 뚫고 가야되는데 노란색을 어떻게 뚫느냐 자 노란색은 이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처음으로 돌아오지? 노란색을 뚫어야 됩니다 노란색을 뚫으려면은 저기 노란색이 있네요 자 노란색을 뚫어서 파란색은 열렸으니까 노란색으로 가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노란색을 누르면 빨간색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같이 갇혀서 갇힙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뭐지? 갑자기? 진화? 이 자식 이거는 생선이잖아 아니 포켓몬이 아니고 그냥 생선이잖아 생선을 내보네 수산물을 내보네 요번에 진짜 낚시로 잡은 거 아니야? 일단 잡아주고요 깨물부기 그대로 싸운다 못생긴 애 있죠? 못생긴 거북이 그죠? 꼬부기 꼬부기 유전자 실험 하다가 실패한 느낌? 퓨전 꼬부기끼리 퓨전 했는데 실패한 느낌? 깨물부기 깨물부기 잡아주고 만두콘 27렙 복질이 22렙 든든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소연이가 이 부분에서 나한테 맡겼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했더라? 자 이 파란 부분을 못 지나가겠다고요? 그럴땐 돌아가세요 이 노란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노란색을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노란색을 눌러가지고 저 폭포를 열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못 나가겠다고요? 어쩌라구요? 자 빨간색을 하려면 빨간색이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다른 방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파란색이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해야됩니다 자 노란색을 열어야 되는데 노란색을 열려면 빨간색을 열어야 돼 그러면 빨간색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잖아요 파란색을 열고 빨간색을 켠 다음 노란색을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열어두고 가는 거예요 노란색을 열어두고 아까처럼 하면은 아까랑 똑같이 되되 저 가운데 노란색 길이 열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을 하면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지나가고 싶을 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어휘침창맨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갈게 헤헤헤헤 자 들어갑니다 지그재구리로 들어갑니다 이왕걸 자 야청 나와 야청 나오라 그래 자 자 시건방지죠 대가리를 깨놔야됩니다 자 야청 나와 자 마주 쏘고 이것까지 온 것을 환영한다 체육관 챌린저여 다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야청이야 조금 전에는 일부러 나를 찾기해서 미안했어 나의 미션 진중하게 도전해도 어려웠을텐데 용께 클리어했구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모양이네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떤 작전을 펼치더라도 나와 나의 자랑스러운 파추나가 물의 힘으로 막아주겠어 흥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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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청 콘치 다이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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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자 포켓몬이 3마리가 있어요 콘치 잡고 다이멕스 할겁니다 콘치 잡고 다이멕스 할거에요 공격 쓰러지고 자 다음 찌록뽀치 찌록뽀치 제대로 싸우고 야 획감이네 바로 생선을 내버려버리네 여기서 다이멕스로 다이그레스 다이멕스 다이그레스 뚱뚱뚱 뚱뚱뚱 어흥 여기 머리에 꽂아놨던 빙혈을 뜨내가지고 142체력 어흥 3,3탄국 동안 지속되거든요 다이그레스 인중에서 무빙뚱 삐이 뿅 사마 물타입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야 물 물을 쪽 빨아버리니까 자 발밑에 풀이 무성해지면서 속성 이 주변 환경이 풀밭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몇 턴 동안인가 체력이 양쪽 다 조금씩 차면서 풀 타입 공격이 강해집니다 자 풀 밭이 됐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이맥스로 자 이대로 싸웁니다 아 빡쳐사이언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껴둔 한마리 비장의 포켓몬 갈가부기 어 얘가 그거 진화한건가 걔 그 아까 못생기네 이 자식 다이그레스 한방이면 스타디움으로 바다로 바꿔버리자 갈가부기 다이맥스야 어 다이맥스씨 해도 이미 풀밭이죠 기술을 써야지 바다바라 바다바닥이 되죠 너의 체육관이 풀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자 24렙 아아아아아아아아 둥둥둥 죽었어요 죽었어요 갈가부기는 쓰러졌다 터져 죽었어요 내장이고 뭐고 다 터져가지고 기술도 못쓰고 자 인천의 전사도 다이맥스 상태로 진화하니까 많이 오르는데 다시 쪼그라졌나? 두피 되게 냉철한 것 같지만 열정적인 트라이너였어 한 번에 흡수려 버리다니 7680원 어떻게 이런 일 상대분이 알겠어 너희 팀에는 체육관 챌린지를 이겨내고 참피언에게 도전할만한 멋진 스피링 그릇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너희는 체육관 맷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자! 여깄어 아니 악수하려는 거였어 아니 악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거였어 자 줬다 치고 레벨 30까지의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됐어 니가 다음에 도전할 사람은 불꽃의 체육관 관장이구나 가재 사나이가 활약하겠네요 다음은 다음의 주인공은 가재 사나이 지금의 너희라면 그분도 상대해 주실 거야 야총님에게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술 머신을 받아주세요 바다 회오리라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 불 만날 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을 만나서 기술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물을 잡고 물에서 이겨가지고 물 기술을 배워서 불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 세트를 손에 넣었다 물 배치를 획득한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을게요 근데 원래 포켓몬 1에서는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안 했던 거 같은데 바다 회오리 아 근데 이거네 명중도 떨어져 그냥 도트딜이야 도트딜 3시모델씩 계속 줘 근데 오래 싸우면 안 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기적의 씨를 애국 보승이를 줘요 그리고 그리고 행운의 향로를 만두콘을 줘요 달인의 딜을 효과가 뛰어날 때 기술력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도트됨은 35 딜도 아니래 그게 전기 이게 전기 복실이 줄까? 얘는 비행 그거 있는데 기술폭이 다양한 거는 만두였거든 그 다음으로 다양한 거는 전사독이야 근데 자석이 있어 전기 복실이 줄까? 실크스카프 노말인데 그리고 순서를 바꿔 만두콘 만두콘을 앞으로 내보내 사탕 줄까? 이상한 사탕 두 개 있어 근데 이건 나중에 주는 게 좋잖아 그죠? 24까지 올랐어 25 28대 주자 가자 위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푸드 레스토랑 방파정으로 오셔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리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리그 카드 받아다 치고 앨범에 넣고 위원장님은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입니다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잔인해 그치 불타입 관장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어요 자 리그 카드 보면은 여러 리그 카드가 있습니다 로즈 로즈의 리그 카드 야청 단델 아킬 사인도 있어 배추 뭐 장몰이 있네 호브 호브는 사인이 없네 아 1위야 단델 1 야청 사십구 로즈는 번호도 없어 호브 주체의 사인 있으면 안 된대 가자 비켜 비켜 비키라구 레스토랑 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야 단델이 있을지도 얘가 뭐야 반짝거리잖아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얘가 집에 있냐 포켓몬이 포켓몬이 있습니다만 다들 알고 있어요 이왕걸군 약속대로 너의 승리를 축하하자꾸나 너도 초대받은 거야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죠 그리고 잘됐군요 자 어서 앉으세요 소니아 누나랑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무슨 얘기를 할지 파우마을은 해산물의 마을이야 역시 음식은 현지에서 잡은 걸 먹어야 제맛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메뉴가 맛있답니다 그건 그렇고 매그놀리아 박사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박사님께는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소원의 별에 담긴 파우로 포켓몬을 거대하게 만드는 다이맥스 밴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영구 덕분이었죠 아 소원의 별에다가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였어 근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뭔가 왜냐면 그 대가 없이 있는 건 없잖아 그치 박사님께서는 다이맥스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아서 불안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도 파워스폿 탐색머신까지 즐거워가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파워스폿 탐색머신? 그 장치 덕분에 파워스폿? 가라르 파티클이 발생해서 다이맥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알아낼 수 있었죠 파워스폿! 그렇지만 맥은올리아 박사님이 불안을 느끼신다는 거는 좋지 않군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소니아군 너클 시티에 있는 보물고에 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역사 속에서 다이맥스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리브가 내가 보니까 올리브 봐봐 올리브가 악당이야 왜냐하면 난 로즈가 악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즈는 뭔가 악의 기운이 안 나타나 근데 올리브에서 뭔가 악의 기운이 느껴져 그래서 토니 스타크를 조종해 아니면 사로잡던 거 이게 왜냐면 아이용 포켓몬이기 때문에 티를 낼 수밖에 없어 티를 내야 돼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슬슬 가실 시간입니다 엥? 아직 이완골군의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지가 불러놓고 얘기도 안하고 와 지네 할말마하고 어? 대가리를 쪼갤까 자 하 친절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확실히 전설을 조사하는데 보물고만한 것도 없지만 불빛지를 받았구나 야청을 이기다니 대단하네 상으로 기술 머신을 줄게 자 줬다 치고 원수갑기야 자 앞턴에서 같은편이 쓰러지면 위력이 올라갑니다 원수갑기 뒤에 나올수록 좋겠죠 야청은 내 친구야 온 김에 잠깐 만나러 가봐야겠다 그럼 또 보자 체육관 챌린저 자 원수갑기 여기도 있네 풍경을 한번 볼까요 와 경치가 좋다 그리고 여기에 우겨눌 수도 있는데 테이블을 딱 세개만 둔거 그리고 안쪽에 두개만 둔거 아 세개만 둔거 작은 테이블 두개 큰 테이블 한개 바 넉넉하게 딱 네 명만 앉을 수 있게 한거 좋네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 손님이 뭔가 물어볼까봐 눈을 회피하는 주인 뭐 시킬까봐 눈을 회피해 뭐 심부름 뭐 심부름 있잖아 뭐 뭐 물 갖다주세요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에헤헤헤헤헤헤헤 나는 지금 풀벨지와 물벨지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다음 상대는 엔진시티에 있는 불꽃의 체육관 관장 순부님 순부님에 대한 좋은 것을 가르쳐줄게 지금 순부님이 제2광산에서 특훈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지금 엔진시티로 돌아가도 순부님이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도 체육관 챌린지에 순부님에 대비해서 제2광산에서 특훈하자구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이제 간다고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네 자아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엘단이 지키고 있던게 풀렸어요 아 벌써 제2광산 와버렸습니다 어 뭐야 여긴 광 여긴 어둡잖아 그러면 박쥐같은 비행이나 어두우니까 악 아니면 딱딱한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북손손? 거북손 풀 아니야? 일단 패 일단 패 두대 두대에 사망 아 거북손 어패류야 어패류 맞어 거북손 어패류였어 조개같은거 그쵸? 어 어 깝질모? 얘가 라프라스 되는거야? 아냐 아냐 군소야? 달팽이 같은건가? 군소 달팽이 같은거 아니에요? 물 땅이래 물 땅이래 귀엽다 물 땅이래 다음 불 포켓몬한테 4분의 1 데미지네? 나중에 땅이 생기나봐 캣 민숭 달팽이 일단 갓재 사나이도 좀 키운거야 갓재 사나이도 좀 키운거야 엄청 많네 못잡은 것들이 곤율랭이 흘러내렸네 여기가 왜이래 방어? 아 막아버리고 넌 막아가지고 넌 세게 맞는거야 원래는 잡으려고 했어 한대 이중극점 삼중극점 원래는 잡으려고 했어 아 얘는 돈을 안주네 까뽀해라요 공격력 60이하의 공격은 1.5배로 들어가 어 빛난다 얜 잡아도 되잖아 얜 시작구청 트리플킥으로 자석공격으로 자아 이중극점 삼중극점 삼중극점 삼중극점까지 가려면 확률이 좀 낮은데 다 터져 아 자전거 타고 가면 도망가요? 안타? 거북존 거북존 빛나는 거북존 너무 세게 치면 안되는데 다 터져 다 터져 그래 요정도 그지같이 생겼대 그흐흐흫 아니 어떻게 포켓프로라도 그지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 지지몬인줄은 뭐야 또 아 쓸래 나 얘 쓸래 거북손손 땅있나? 아니 안쓰러 물바위야? 물바위는 별론데 아니 물바위 별로야 물바위 별로야 안써 마트도 없고 얘도 잡아야지 아까 안잡았거든 흘러내렸죠 속이고 속이고 아 짜증나 아 그 그 PP를 갉아먹기하냐 이말이야 내 말은 이래서 내가 빡쳐서 또 때렸어 그지 아 에테리얼님 후원 감사합니다 에테리얼님 후원 감사합니다 에테리얼님 후원 감사합니다 바이킹건담처럼 비주얼을 압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북손손 에테리얼님 후원 어 좋아 잡기 딱 좋게 만들었어 객기 산곡동 용예발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밍 칭 띵 악격투 탈피 장법의 달인 학력 18장 배우면 절세고수가 될 수 어 여깄다 이 녀석아 어? 어? 아 점점 포켓몬이 아니라니까 저건 저건 포켓몬이 아니잖아 미꾸리잖아 너무하네 3세대 포켓몬이라고요? 왜 저렇게 만들었어 어? 죄송해 띵 나온지 20년 가까이 됐다 가재사나이는 26으로 올랐다 식가루 제법 나오겠네 물 땅? 물 땅이 좋다니까 술만 피하면 돼 지금 여깄다 어? 삐뚜? 이 새끼 에스퍼라가지고 만두콘이 하면 안되는데 수준 낮은 승부라면 포켓몬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약한 사람을 상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사람을 짓밟아주는 것도 하나의 친절이겠죠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승부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약한 사람은 돌아가시죠 지나가려면 해야돼 이 새끼가 전사독이가 독이잖아 왜? 독이 에스퍼라가 약해? 아 맞네 에스퍼라의 강한 것은 악 악이 없네 세차기 휘두르기 했다 얘 탁 쳐서 떨구기 했고 가재 사나이 진화하라고? 가재도 악 있어? 얘도 탁 쳐서 떨구기 있지 근데 30 찍으려면 좀 걸려 이런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애국보순이 삼삼발 만두콘하고 같이 그쵸? 그리고 만두콘한테는 약 먹이고 진화하면 물악이되 나 뭐 줄라고 했지? 뭐 줄라고 했지? 상처약 상처약 나한테 줘 됐어 사탕이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가 승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선택받은 몸입니다 나 비트 절대 질 수 없어요 자 윤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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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한이 자 윤희한이는 소기다로 갑니다 포켓몬으로 쟤를 패면 안됩니다 조금은 성장한 모양이군요 아주 조금이지만 세차게 휘두르기 악속성에 공격 자 다음 나와봐 만두콘 만두콘은 더이상 진화 안 하죠 고소기동? 스피드를 크게 올려 필요없죠 아 만두콘도 진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병균이 28 보디탱 아니 그대로 갈게요 이게 에스퍼죠 처음에 소격 어 어 아 고스트구나 이 자식 고스트 에스퍼인가봐 사막 아 속이다로 내가 나왔을때만 돼 차 왜 몸 지부림 까뽀해라 그냥 운으로 됐어 딱봐도 얘는 에스퍼죠 위험 예지 몸을 떨었어 부르르륵 이때 세차기 휘두르 아라라라라라라 하나 더 있는데 얘 개같은데 개같은거 개같은거 한번 꺼내봐 포니타? 포니타 불 아니야? 여기까지 몰아붙이다니 대단합니다 포니타에요 아 가라르 포켓몬이에요? 가라르 포니타? 그러면 얘도 에스퍼겠네 얘도 에스퍼 좋아하니까 세차기 휘둘러 속이다 이제 쓰지 말자 범용성이 야생 포켓몬 잡을땐 좋은데 슬롯도 너무 적어 당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거 같았어 일부러 이기게 해드린겁니다 5520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뢰했군요 말을 정정하도록 하죠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살짝 약한 사람이었군요 그렇지만 체육관 챌린지를 이겨나가는 일은 없을테니까 기념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 땅바닥에 떨어뜨리려다가 손바닥에 딱 쳐다치고 소원의 별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미친놈 아니야 한번 볼까요 빛 빛이 또 사진찍을땐 커옵네 빛 40가지의 포켓몬이 부탁을 잘 들어주고 30가지의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고 어 뭐야 교미하려는건가 단단지 슈퍼마리온이 나오는거 같다 단단지 자 속이고 선빵 때리고 어 노말에 강하다 강철 바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드릴라이너로 패면은 죽을수도 있으니까 세차기 휘두르기 완전 무채다님 비트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나무 열매 주스를 써? 이런 미친 하드 탱커를 세차기 휘두르기 탱커면은 그거 해야되네 독같은거 써가지고 그저 시간 끌어가지고 독 독발로 이기기 근데 스토리할때는 속 터져 뒤지니까 안써 스토리할때는 탱커는 안써 속 터져 뒤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 터져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단단지 벌레 바위 벌레 바위 신기하다 벌레 바위야 벌레야 벌레야 나 거북인줄 알았는데 벌레였어? 바리오 포켓몬 지렁이 5마리가 이렇게 합쳐진거야 벌레야 벌레 벌레 이게 아무래도 물관장이 있는곳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있나 보다 깨물부기 내가 안잡았나? 잡았죠?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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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열사 아까 갉아보기 풀의 4배로 한방에 날라갔어 만두콘이 다 펴고 다닌다 이제 좀 바꿀까 갯강구가 뭐 어딨어 이거 보라색 매더 함정이었네 함정 포켓몬 분볼같이 박수짱 강철인가봐 강철에는 트리플킥이죠 죽을거같은데 얘도 죽을거같은데 살았네 아 내 자석이 안붙어가지고 머드숏 아 급속까지 맞았었어 자식이 잡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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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잡으면 되죠 죽으면 충성심 떨어진다 강철? 강철은 전기죠 강철은 전기죠 강철은 전기죠 강철은 틀고 2014년 수중으로 어 효과가 없어 땅이야 왜? 왜 땅이야? 딱 봐도 광철인데 땅광철 생긴 것만 봐도 광철이지 덫인데 잡았다 아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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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봐 한 명이 죽으면은 경험치 죽은 애 빼고 나눠서 받아요? 뽐내기 별로야 아 그럼 죽은게 좋았네 그 만두콘이 징그럽게 생겼다 이 입이 포켓볼이야 그래서 이걸 집게 한 다음에 칵 무는거야 너무 역겨운 자식이야 땅강철 땅강철? 알라르 나홍 빼고 얘 쓰고 싶은데? 그럼 땅도 되잖아 닉네임 닉네임? 닉네임은 함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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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이름 쓰면 안돼요 함정임 함정임 함정임이 안되는데 왜 함정식이 나와 아 아 아 이렇게 어렵네 은근히 어렵네 아 아 옛날에 막 그 막 톱니 팽이 막 그런거 닮긴 했는데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 강릉 함씨 32대손 한필규 한필규가 누구지? 꾸준글인가? 뭐야? 한필규 꾸준글이야? 강릉 함씨 32대손 한필규 강릉 함씨 32대손 한필귀도 좀 그렇고 김세정이 유일하게 갖지 못한 남자 강릉 함씨 32대손 한필규 한필귀로 해 한필규? 일반인이라서 쓰면 안돼? 작품 흑뫄귀도 실존 인물인데 규귀님 만화에 함정님이 나왔다가 바뀌었어요 그 식으로 입장 그럼 images 조금 Uh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X같이 생겼다 진짜 아니 지금 이런말하긴 좀 그런데 X같이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좀 개복지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트랩이 입이야 이게 코야 이게 입처럼 보이지만 불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입이야 그런데 눈은 또 여기 달렸어 눈이 여기 달린건가? 이건 무늬인가? 기영이 기영이 어때? 기영이 별로야? 강철의 기영이 어때? 강철의 기영이 박스였나 보렸네 감기영 가라르 기영이 가라르 기영이 아하하하하하 가라르 폼 기형 가라르 폼 기형으로 해요 가라르 기형이로해요 여섯 글자만 들거든? 여긴가? 안보여? 여긴 중과 함께 드라이크 남색 드라이크 드라이크 깜짝 베더 월더 네 이정도라서 가라르기형이라네 가라르기형이 한번 볼까요? 땅강철 든든하죠 의태 필드에 따라 포켓몬의 타입이 바뀝니다 어? 필드가 만약 글라스 글라스 바다로 바뀌면 바다가 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물을 이기잖아 물을 하면 물으로 바뀌어 근데 땅강철도 다 바뀌어? 날씨랑 필드랑 달라요 필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뭐지? 막 하는 거 그 다이맥스 기술 근데 이거를 다이맥스 기술에서 안 쓰면 된다는데 그러면은 특성이 하나 없이 시작하는 거잖아 기습 오 좋아 노력하는 성격 기습 금속음 특수방어 떨어뜨리고 리벤지 머드쇼 머드쇼은 좋아 내가 뭐 가르쳐줄 수 있나? 노력 개쓰레기라고요? 왜요? 가라르기형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근데 얘는 해롱해롱 꼭 배워야 돼 요건줄 알죠? 얘는 탱커 체질이라서 배워야 돼 아 어쪸 흐 아 아 최질이라는 게 잘합니다 으으 오우 나홍이 갖고 있었던 아이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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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만 넣으면 되겠다. 불 불만 넣으면 완벽해. 오씨 뭐 깜짝이야 쟤 개깡구 잡으랬지 쟤 어떻게 잡아? 꺼져 롱 그냥 안가네 어우씨 미친 어우 쟤 다시 잡아가지고 특성 좋은 롱 제로 바꿀까? 특성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오 쟤 지나니까 저렇게 낸다 이거 트리플킥으로 깨버려야죠 멋있다 저거 근데 포켓몰이 생물인데 저 동화 돼가지고 열차가 돼버리네 석탄 카츠바를 그렸네 탄차곤 환경오염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포켓몬인거 같아 하긴 코일부터 그랬지 이거 다시 잡아 드릴라이네 땅 강철 땅 강철인데 왜 이게 효과가 좋지? 굉장하지? 땅 강철인데? 땅은 땅끼리 반감하네? 알고 있었어 잡아 제 특성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어떡해 그럼 매더는 원래 그냥 그렇게 돼? 가라르 기철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라르 기철이 안녕 미국 갔어 와 만두꾼 29 다크볼 어두운 곳을 잡기 좋은 다크볼 여기에도 함정이 있네요 낚시도 한번 해볼까? 단련한 근육을 보여주겠어 민청 다녀와 만두콘 저거는 트리플킥으로 깨버려야죠 스피드가 크게 올라갔어 아니네 안 끝났어 중간에 특성이 발동되서 그랬을 뿐 자 다음 경험표 별로 안주네요 유라차 격투겠죠? 가라르 기형이가 있대 지금이다 가라르 기형이 아 근데 한 배다 강철의 땅이라서 한 배다 강철의 땅이라서 한 배다 바위 바위 바위는 진짜 4분의 1 데미지 하나도 안 아프죠 가라르 기형이 세다 뒤에 눈이 있네 또 저게 진짜 눈인데? 좋아요 순무를 만나야 돼 끈기 갈… 갈… 거리 손톱 아… 별루네 끈기 갈…. 김밥 말고 조이 ki 뭐야 엘단 아무것도 아니지 개육관 챌린지에 참가 중인지 이야 굉장하네요 부디 저의 상대가 되어 주세요 야 이왕글 펜에게 둘러싸여 있는거야 마치 우리형같다 저기요 저기요 이야기중에 끼어들고 당신 뭡니까 2대1로 하나보다 나는 호흡 1회 챔피언이야 나이스 조크입니다 자 2대1로 한번 붙어볼까요 자 오케이 한번 합시다 사실상 1대3 1대3이라는거 가르쳐줘야겠습니다 대1 아니요 하면 준비할 시간 줄걸 오 직구리 지그재구리에 의해서 지나본가보다 우루 우루같은걸 내보내니 트리플킥으로 일단 우루가 상대하기 힘든 직구리는 악이잖아 악은 격투로 패잖아 둘다 악이잖아 뭐가 상대하기 힘들까 폭슬라이를 먼저 잡을까 4배 데미지네 노말 악이면 격투한테만 격투한테만 한 대밖에 안 때렸어 우루도 진화할걸요 두번치기 두번치기 몇 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트리플킥으로 직구리를 칩니다 깜짝빼기 오 우루가 몸빵합니다 한방 두방 진짜 세다 까뽀해라 너무 세다 경험치고 경험치고 어 바크 아웃 우루 사망 다음껀 내보내 우우우우우 arrow 나ы 에는 격투죠 악'd 볼만 олов 다크로우우 긴장감 파크로우의 긴장감 일단 폭스트라이도 잡고요 격투는 격투니까 악도 있어요 근데 왜 효과가 없지? 격투에 반감이 있어서는가? 격투는 격투끼리? 진화를 안해서 악이 없어 평균이 29렙 오 쎈데? 파크로우 비행으로 노말을 노말이 비행한테 약한가? 격투는 비행한테 약하죠 쟤는 네파라 네파르다스는 독 냄새가 나죠 격투가 독한테 약해 얘도 악이야? 멋있다 저거 트짐을 잡고 한방 두방 점점 세지거든? 예열되어가지고 고양이는 거의 다 악타입으로 쪼아대기 비행이라서 쪼아대기 좋죠 돈도 많이 받고 그쵸? 패배한 우리도 응원해주시겠습니 델 와아 6,880원 개꿀이죠 챔피언이 없는 형이라니 형편없니 형이 아니라는걸 알았네 바로 사라집니 델 역시 이완걸 이래야될 라이벌이지 그럼 그렇고 순무님은 어디에 있는걸까 안에서 찾아봐야겠다 야 이거 지 갈게가 미친놈 어 진화형 멋있어 이거는 멋있어 땅물이야 그래서 풀한테 4배 데미지 땅 물 근데 왜 효과가 굉장하지? 땅물인데 왜 아 바위물이야 이거하면 죽을것 같은데 일단 요정대로 아니 잡아 그냥 잡아 안죽으면 잡고 죽으면 어쩔수 없고 와 탱커라서 잘 버틴다 그러면은 세차기 휘두르기로 안죽겠네 그치 암석 봉인 격투는 안돼 좀 쎄니까 다크볼로 잡자 죽는거에 귀찮아 다크볼로 잡자 오 f**k 다크볼로 썬 쓰고 피도 저렇게 깎았는데 안잡힌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녀석이야 다시 오 잡았어 갈가부기 진화형은 잘 안잡힌다 경험치죠 30 만두콘 애국보숭이 29 가라르기형이 26 와 으로 로 이것도 다 맞췄네 28로 이렇게 인천의 전사독 이제 30 되겠다 불기 데미지 1.5 베레 갈가부기 뜯어 물어 뜯기 부켓몬 물어 뜯기 물어 뜯기 것 신나 만들기 만두콘 원래 이름 까포해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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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essions 인천의 전사독 와 죽죽 오른거 봐 인천의 전사독의 모습이 개멋있겠지? 별로인데? 얘 그거잖아 아까 그 등대를 지켰던 후원 감사합니다 등대 지켰던 그 멀록이야 로우한 모습 15,000볼트나 되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펑크 포켓몬 새로 스파크를 배우고 싶다 스파크 전기 오 좋은데? 마비도 걸면서 볼 부비부비 바둥바둥 볼 부비부비가 마비상태로 만드는거고 이건 만들때가 있어서 확률이 적어 특궁 83이야 근데 공격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해롱해롱 빼줘 포획할 때 줄대 스파크를 배웠다 인천의 전사도 체력바 91이야 인천의 전사도 체력바 91이야 일렉트릭 레트? 왜 안돼 특궁인데 길어먹어 시스테크 왕복 시스테크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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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해볼까요? 슈퍼 아.. 뭐.. 뭐.. 그런거만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버는데? 돈 벌때만 만두콘이 앞으로 가자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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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조각 오지마 잡아봐 시끼 시험삼하자 근데 여기는 땅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사도 좀 설치기엔 좀 안좋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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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전기로 접자 특성이야? 강철 팬티 벗으니까 강하네 바위 물 그럼 한 배겠네? 왜 한 배가 아니지? 바위 물인데? 바위가 깎아주잖아 바위는 전기 안 깎아줘요? 바위는 전기 안 통하잖아 이상하다 바위도 좀 혜택을 줘야지 빙하진 마이 깎아주잖아 특성이라 펑크롭 소리 기술의 위력이 올라감 소리 기술의 위력이 절반이데 내 소리 기술은 올라가고 상대의 소리 기술은 강하고 이게 살기래 내가 공격하는 거 그것도 공격 보너스 붙었잖아 지금 그죠? 아닌가? 아직 깜짝이야 강철? 강철 땅? 한배? 아 한배가 아니네 땅은 없애네 도망가 아 따니 이제 열받네 아 진짜 박쥐? 도망다니네 나 얘 못잡았나? 얘 내 쏘영이 걸로 봤는데 드래곤 타입이 너무 쎈는데 전기라서 얘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돌부비부비 이것만 해도 죽을라 그랬어 아 엄청 빠른 드래곤 이에요 드래곤 타입 드래곤 타입 비행 드래곤 이면은 병균이를 쳐내야 되는데 진화가 엄청 늦게 된대 병균이 진화했어 이미 한 번 더 해? 48회 지나서 너무 쓰기 힘든데 안 써 경균이는 이제 99같은 존재 여기는 막혔죠 대결이니까 바꿔 만두콘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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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 상처약서 상처약서 더 이상은 안 돼 가재 가재는 이제 찌끄레기 같은 거 먹고 제규 전사동한테 트라이 어택? 아 줄 수 있나? 봐봐야겠다 트라이 어택 두더리 일단 속여 풀이 죽게 되죠 풀이 죽고 기절하고 롱스톤 깨부수죠 격투로 그냥 죽었어 롱스톤 트리플킥으로 100개 부숩니다 펀치 을 주겟 싼 주겟까지 나가면서 한방컷 근데 얘 진짜 탱커긴 하다 그죠? 자석의 상성에 테크니션 붙은 거를 세 방 맞아야지 죽네 레벨도 더 높은데 레벨도 더 높은데 롱스톤 오 굉장한 파워 오히려 날아가 버렸네 5520 방어가 진짜 개 높아 이거 기술 머신이잖아 색깔이 모래지오 아 나 가두는 거 싫어 가두는 건 별로 같아 어 어 노인이었네 순무 엘단 트레이닝에 어울려져서 고맙다 다만 일하는 타 차권을 방해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방해라니요 그럴리가요 이건 타 차권을 응원하는 거라구요 어쨌든 포켓몬 승버스 처참하게 당했으니까 우리 엘단이 이만 사라지겠습니 겔 엘단하고 뭔가 있나봐 응원하는 건 좋지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더라 번 순무님 멋지다 역시 불꽃의 체육관 관장이야 되게 몸 관리 많이 한 할아버지 같아요 그죠 조깅 조깅 한 30년 차 너희는 단대리 추천한 후보와 이완걸이구나 나는 지금 너희들 체육관 챌린저와 최고의 승부를 하기 위해 한계까지 단련하는 중이란다 불꽃 타입 포켓몬으로 싸우는 4개 물타입 포켓몬이 있는 제2광사는 최적의 수행 장소지 오오오 물타입을 상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치 그 소림사 어? 그 수련한 그 무술 소림무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막 막 불알치기 막 하잖아 뭔지 알죠 한계를 이겨내기 약점을 이겨내기 고통 받는건 지가 아니라 포켓몬입니까 제2광산을 빠져나가서 직진하며 엔진시티란다 호텔로 돌아가서 북시구의 컨디션을 정비하려구나 엔진시티다 들어가지 않았어? 자 탄착원도 돌아가자꾸나 내가 바르자 줄 테니까 말이야 고건 이렇게 해서 그죠 내일은 활활 타오를거야 형이 말한 적이 있어 순무님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는 체육관 챌린저가 많다고 말이야 좋아 나도 활활 타기 시작했어 헤헤헤헤 자 가자구 자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옵니다 엔진시티까지 마을을 두개로 들렸죠 그 사이에 풀마을하고 물 마을 들렸어요 그 탄착원 말인데 너 포켓몬 잡이라고 알아? 그게 뭐야? 포켓몬 잡이 형의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어 회사 등에서 온 의뢰를 포켓몬이 도와주는거야 포켓몬 센터에는 로토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어 이 아픈 엔진시티야 그럼 꼬몽을 비즈니스호텔에서 쉬도록 할까? 내일은 불꽃의 체육관 관장 순무님에게 도전해야지 음 순무 어 뭐야 엔진시티 변두리 비행타입? 인천의 전사독이죠 어 야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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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만 있나? 얘 일단 잡아야 되거든 볼 부비부비로 이걸로 잡고 리플렉터 이거 그 특수공격 막는거 아 물리공격 막는거 비행타입 얘가 병균이 비슷하셨지? 병균이나 야부엉이나 병균이가 더 좋아? 딱 그정도 그치? 구구 포지션 옛날 구구 아 병균이가 좋은 소켓몬이야? 몰랐네 몬스터볼 여기서 대방추 슈퍼몬만 써 부비부비 한대 더 치면 죽어 잡았어요 병균이가 구구 포지션 맞대 뚝뚝뚝뚝뚝 가제사나이 27래요? 가제사나이가 30이 되면 좋은데 특수한 구조의 두 눈은 약간의 빛만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낮을 볼 수 있다 낮을 볼 수 있다 야부엉 늦고 가제는 30대 되는 것 같아 어? 또더가스다 꼬지모 소영이 포켓몬 카드에서 봤어 얘 식물이야 생긴거 봐 레고같이 생겼어 일단 볼 부비부부 눈물 그렁그렁 이때 스파크 독이면 식물한테 좋죠 그쵸? 아까 독이 식물한테 좋다고 했잖아 근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스파크 가짜풀이라고 해 얘? 사람이야? 바위야? 사람타입 몬스터보이 다 쎄 이 녀석아 몬스터보이 다 쎄 몬스터보이 다 쎄 이 녀석아 몬스터보이 더 작아진 것 같아 이만해졌어 그쵸? 당구공 정도 크기가 쎄어 그쵸? 사람은 바위타입에도 약하고 독타입에도 약하고 전기타입에도 약하고 불타입에도 약하고 28로 올랐습니다 깜짝빼기 좋은거 같습니다 깜짝빼기 악으로 악즉참 순간적으로 틈을 노려서 탁 쳐서 떨구기보다 범용성은 좋아 급소도 터뜨릴 수 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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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오늘의 가즈 덕분 광선 뺄까? 에프 더블허텍에는 있음 좋아 거의 악타입이네 가즈 사나인 거의 악타입이네 가지 사나인 진화하면 물 아기라매 흉내 이중봉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독아스도 잡았어요 똑같은 거잖아 매낙봉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중첩 안 된대 또독아스 일단 볼 부비부비 포획용으로 진짜 좋다 아 원래대로 돌아왔어 독인데 내가 아기니까 아기 독한테 강한가 아 나 독이구나 죽었네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잡아 아 마비를 걸고 용핵으로 가 아 근데 그러면 또 독이라서 잘 안다는데 마비로만 때릴까 아까 크리티컬이 터져선가 바둔바둑 되게 잘 때리네 포켓몬 포켓몬 인간도 포켓몬 일종이라 초인이에요 몬스터볼 개발되기 전엔 트레이너가 패서 목줄을 끌고 다녔어요 맞아? 아니죠 헛소리죠 포켓몬들 사이에서 제일 강한 포켓몬인 인간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 아니야? 3000년 전엔 그렇게 능력이 왜 돌아올까 독 때문이라서 그렇고 독타입이라서 그런거지 독이 안 묻는거지 지금 독 면역인거 아니야? 클리어 스모그의 효과야? 아 그냥 제가 쓴게 모든 애들한테 적용되게 하는거야? 큰창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독가스로 몸안이 가득차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에 이끌려 쓰레기장을 찾아간다 야 독가스 근본이죠 근데 안써 소니아 누나한테 몬스터볼 던져도 되나요? 이젠 안되지 3000년 전엔 됐어 시비 털고있죠? 바꿔 괜히 12000원 주고 샀네 빌어먹을 어머 쟤 상대좀 해주시겠어 바위 반짝이 있었다고? 바위 반짝이 있었다고? 멍파치 전기죠? 전기는 요걸로 펴면 됩니다 야 진짜 만두콘이 너무 좋다 다리네띠에 너무 어울려 이 친구 진짜 다리네띠에 너무 어울리는 친구야 근데 돈벌야돼서 못좋아 근데 돈벌야돼서 못좋아 근데 돈벌야돼서 못좋아 만박지? 비행이니까 격투가 안좋거든? 한번 출전했으니까 전기도 좋고 비행이 강철하고 비행하고 하면 강철이 좋지않나? 강철하고 비행하고 하면 강철이 좋지않나? 가라르기형이 전기는 그냥 체력 적어서 안보내려고 얘도 그것도 낮고 그래가지고 레벨도 낮고 어? 강철이 없네? 악이 좋지 악 비행한테는 악 아 가라르기형이 에스포라사악 비행하고는 상관없어 어머 포켓몬 승부를 잘하시는군요 어떻게 다 알아요 포켓몬 특성을 여러분들은 빌어먹을 포인트업 포켓몬 포켓몬 슈퍼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물 포켓몬 조합해 끝내 한번에 톡 톡 허물이 침착맨님이 삼국지 인물 다 외우는거가 다 못 외웠어요 저 띠띠띠띠띠 어 뭐야 싸우지 말까? 싸울까? 아 됐으니까 이 경찰관님하고 승부해라 표정 봐 포돌이 표정이야 포돌이 포돌이 의인화 의인화 버전 초점이 없어 눈에 가디? 브리지 드릴라이너 구운 땅이 될 뿐이죠 급쇠까지 맞았죠 포돌이 상함 하하하하하하 웃으면서 총 막 쏠거 같애 자 갑시다 반짝이는거 놓치지 말구요 금령 날개 반짝이는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2류에요 걸어다니는게 1류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정신력이 날개 정신력이 날개 안쓸거지만 일단 주워야되요 엔진시티 건강해진 암허가오는 다음 포켓몬 잡을 나갔어 암허가오? 암허가오 뭐야 암허가오라고 있다고 합니다 암허가오 헤헤헤헤 얘 아직도 있네 저 꼬마 잘 부탁해 볼 잠깐만 포켓몬들을 치료해줘야돼 이럴수 이럴수 이러고 있을때가 아냐 어? 빛나는 빛 잘 맞히기 잘 맞힐 수 있어요 잘 맞히기를 쓰면 잘 맞힐 수 있어 와아 짜릿한데? 아 고양이돈 맞기까지 아 고양이돈 맞기까지 뭐해 트레이너의 재능이 느껴져 챔피언이 되면 다시와줘 뭐 기술을 알려주나보다 챔피언되네 천본들 천본들 천봐요? 헤헤헤헤헤헤헤 여기는 어딨지? 못가네 아 여기있다 띵띵띵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불하고 싸우니까 가제장군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가제장군을 띵띵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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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보승이는 불이라서 나갈 일이 없는데 빼기 귀찮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어디있어? 변화 없는둘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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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금화를 띵띵 띵 얘한테 주고 병균이한테 달인의 띠를 가져와야 되는데 조개 껍질 방어를 누가 갖고 있지? 까라르 기형이가 갖고 있네 필요 없어요 방어력이 높으니까 피읍이 좋죠 달인의 띠를 만두콘한테 주면 진짜 세집니다 만두콘한테 주면 상로? 안삽는데 어차피 가재사나이는 그거 해야 돼요 저 돈 늘려주는 거 해야 돼요 한방에 끝나서 후원 감사합니다 트라이어텍? 근데 왜 트라이어텍 왜 배워? 배울 이유가 없잖아 배울 이유가 없잖아 이거? 이거? 안되는데? 여기죠 꼬멍올 비즈니스호텔 어? 얘 일단 그거 딸 응 그러니까 너는 이완골 선수였지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딸 아니야? 얘가 아이돌인가? 잠깐 나의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래? 내가 체육관 챌린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얘가 뭐였지? 악이었나? 악이죠 악은 격투가 패죽인다 아 뒤에 옐단 옐단 도쾌고리 격투? 격투 독인가? 일단 복포오르기 보여줘 삐딱구르기 하기 소용이 없대 왜? 왜 물이 무료야? 건조피부라는 특성이 있어? 참나 사기네? 어? 쟤는 격투독이니까 강철때면 안되네 기형이 내보내? 격투 독 땅이 4배고 강철이 줄어들긴 하는데 땅이 4배가 돼서 2배가 된다 땅이 4배가 돼서 2배가 된다 아 병균이도 좋아 격투에 아 안먹히죠 머드샷 캣 사나 카라르기 형이 아 오 애국보증이 30 팀껏 치기 이거 필요 없거든 할까? 별로야? 80 70 확률은 훨씬 떨어지지 않아 곤율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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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곤율렝 리벤지 나 느리잖아 안다리 걸기 한번 하면 두배로 돌려줘 야 너무 좋은데 얘? 리벤지에다가 허물이 가라르기 형이 너무 좋고 아 또 회복했어 물건이야 만두콘 31 모르페코 그냥 가 모르면 그냥 가 이대로 끝나는 거 시시하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버틸 거예요 뭐지? 일단 해롱해롱 모르면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해? 앙 악이죠? 물는 거 해롱해롱 해롱해롱 왜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됐어? 갑자기 머드쇼 머드쇼 주펄몬이네 주펄몬 이럴까봐 리벤지를 안썼죠 되게 약한데? 땅에 약한 거 보면 전기인가? 노란색인 거 보니까 지금 전기 땅? 아닌데 악 뭐지? 전기 악이래 아 전기였다가 악이었다가 이렇게 되나? 해롱해롱이 너무 좋아 해롱해롱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조절을 못해 나르 차는 것처럼 아니지 나르는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아무튼 어려워 나를 이기다니 너 좀 하는구나 6,240원 아 기술 타입만 바뀐대 나는 내일을 대비해서 자야겠어 그럼 너도 잘자 울아라 울아라 나도 잤어? 다음날 아침 여어 서형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어 마리 너의 친구는 먼저 체육관 챌린지를 하러 갔어 순무님의 리그 카드를 보고 완벽히 대책을 세웠다나? 순무의 리그 카드 어디서 봤어? 잔뜩 받았으니까 너한테도 나눠줄게 순무의 리그 카드 앨범에 넣고요 이것도 받아줘 어제 승부에 대한 보답이야 자 사상치료제야 불 포켓몬하고 싸울 때 아주 좋아 두 개야 그것도 두 개나 줬다 치고 너라면 불타는 사나이 순무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왜케 불탐? 순무님 왜케 불탐? 자 여기 아저씨 언제부터 있었어? 자 가보겠습니다 우라라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꼬멍 자 이쯤에서 화장실 갖다 치고 고마워 고마워 수고하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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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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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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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불렀다 치고 오늘은 숭무까지만 처리해야겠어 숭무까지만 처리해야겠어 숭무까지만 처리해야겠어 숭무까지만 처리해야겠어 꼬꾸면에 물 올렸다 치고 야 이거 얼마만에 먹어보는 꼬꾸면이야 일단 포켓몬 갑니다 나치비과님 후원 감사합니다 소문의 포켓몬 챌린저다 숭무님은 강하니까 자 응원하겠어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호부 이 자식 곧 안산안 나의 최강 멤버로도 힘든 시합이었어 넌 벌써 끝났어? 불타는 숭무님을 이길 수 있을거야 뭐야 이 자식은 자 점검 가재사나이 됐어 호부한테 지면 뭐 반 둬야지 양으로 어떻게 이겼지? 리그 카드를 보면 각 캐릭터들 설명도 적혀있어요 그래? 아 있네 호연지방에서 초청된 포켓몬 트레이너 호연지방에서 왔어 챔피언이 될 뻔한 기회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모두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어 그래서인지 이기기해서란 무슨 짓이든 하는 스타일로 바꿔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마이너 클래스 강등도 경험했다 아 붙임이 많네 단델과의 명승부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 그리고 끝없이 수행하는 녀석 숭무 싸인 아구의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어? 숭무님 너무 수련을 많이 해서 아구의 힘이 없어 손가락 근육이 손가락 텐더가 로즈 과거 챔피언컵에서 챔피언컵에서 준우승의 성적을 거둔 뛰어난 트레이너 리그의 위원장 대기업 그룹의 총수 빈스 맥마흔이 모티브인가? 레슬러이면서도 그거 사장이잖아 가라르 지방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풍우나 말과 생각이 달라 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지만 비서만큼은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위 텍스트는 비서가 직접 제출하네요 비트 2년 시절에 문제를 인해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위원장으로부터 한 마리의 포켓몬을 받고 난 뒤 인생이 바뀌었어 트레이너로서의 재능이 있던 그는 포켓몬 승부에 푹 빠졌고 강해졌다 로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챌린지에서 이기고자 한다 세번째 체육관에서 불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 어 그래? 순무 야청 아버지 어부 어머니 시장에서 일함 부모님의 영향인지 불포켓몬과 놀면서 자랐어 그리고 소니아와는 사이좋은 친구 바오마을에서 잡은 것을 자주 선물해줌 터프마을의 아킬이 라이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킬 본인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대답했다 아 야청은 아킬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만 아킬은 신경쓰지 않는다 왜냐? 상성이 이제 자기가 좀 후달리니까 좀 뭔가 의식이 있는데 아킬은 어차피 조패니까 신경쓰지 않는다 완전 무처다님 비트 감사합니다 축하 pp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단들 겨우 10살의 나이 처음으로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해서 챔피언컵 무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파트너 리자몬과 공식전을 포함해서 무패 기록을 경신 중 무적의 챔피언 동경의 대상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길치 기믹이 있고 렛츠 챔피언 타임 아킬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포켓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근력과 체력 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갈고 닦음 상냥한 성격 애용하는 고무장화는 지지력이 좋아서 마음에 든다고 호브 챔피언인 단데리 형인데 추천장을 받았어 단데리 시합을 모두 체크하고 다니는 슬램덩크로 치면 요체크 요체크맨 단데리 하면 잠재력은 있지만 쉽게 당황하는 성격이라 모처럼 쌓은 지식을 시합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루는 집안일을 함께하는 파트너 우루랑 같이 다니는 녀석 미친녀석 그리고 나는 여기서 꼬꼬맨 우루를 빼면 되는데 그죠? 일단 재능이 없다는게 우루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에서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뀨뀨 오 맛있겠는데 옛날에 이게 매운 라면만 나오다가 이렇게 좀 약간 하얀 국물 얼큰하지만 하얀 국물 이게 또 유행을 탔거든요 그 뭐지? 이거랑 나가사키짬뽕 맞아 흠 흠 흠 흠 흠 우루의 화염방사 지져주면 흠안에 침이 고인다 흠 후원 감사합니다 오 맛있는데 이거? 우루급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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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면이 얇아 저 이경균님 봤었죠 옛날에 그 능력자질을 소개해주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짬뽕 챔피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몇 대 3대 짬뽕 5대 짬뽕 이런게 있어 강릉의 무슨 짬뽕 교동 짬뽕 뭐 이렇게 있어 그것을 맛만 보고 어디 짬뽕인지 알아맞힐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패널로 나왔는데 패널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혼났어 맛대가리 없게 먹는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문세윤님이 나왔어요 근데 문세윤님은 엄청 맛있게 드셨어 그래서 더 비교됐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완전 나가가지고 또 그 병풍 하고 있었는데 문세윤님이 은근슬쩍 서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밀어줬어 안쓰러웠나봐 아 후원 감사합니다 기스면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가사키짬뽕이 원래 먼저 나오지 않았나? 꼬꼬면이 좀 나중에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비슷한 타이밍에 같이 나왔나? 근데 이게 따라할 수가 없는게 개발기간이 있잖아 그죠 아 제 도네로 혼내드립니다 띠오옹님 감사합니다 아 원래 개발되어 있었는데 지금 꼬꼬면 부문이니까 나가사키짬뽕 지금 빨리 내자 해가지고 낸거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뇌피셜? 그 진짬뽕 뭐 이런식으로 짬뽕도 유행을 탔잖아 무슨 프리미엄 짬뽕 액상스프 막 넣어가지고 그거에 그 담맛나는거 그쵸? 갓짬뽕 막 이런거 맛짬뽕 하지만 원조짬뽕은 오징어짬뽕이듯이 짜왕이 나왔지만 짜짜로니 짜파게티듯이 이 하얀 국물도 사리곰탕이 좀 기본 아닙니까? 소원 감사합니다 나 공화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LG 25에서만 판다고 그래가지고 공화춘이 소리없는 강자야 하지만 옹냥이가 먼저 LG 25C 몰라요? 나 안산에서 자유센터에 초딩때 편의점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신세계인거야 근데 더 비싸 슈퍼보다 더 비쌌어 기술발전 체감되는게 컵라면 수프들 꼬다리들 개쉽게 짤리게 변함 이지컷 특허 낸 사람 부자 됐을듯 그래서 근데 24시간 한다는 개념이 정말 신선했어 LG 25 거의 20년 전 아닌가 근데 그때 편의점에서 진짜 신기했던게 컵라면을 사서 거기서 먹을 수 있었던거야 그래서 처음 안산에서 처음 생긴 이제 그 내 그거로는 내 체감으로는 제일 먼저 본게 자유센터 헬로우 APM이었어 아 헬로우 APM이 아닌데 그냥 APM 그냥 APM 그래서 그게 나중에 패밀리마트랑 LG 25C가 생기고 APM에서 슬러시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들여온건지 온스 온스로 돼있어 그래가지고 원하는 그 슬레시나 음료수를 막 다 섞어서 마실 수가 있었어 그리고 막 다 섞는게 국룰이었어 막 그냥 스카 콜라 넣고 스프라이트 넣고 막 뭐 넣고 막 미린다 넣고 다 섞어 스카가지고 마셔 응? 그래서 옆에서 잘 모르는 애들이 콜라 만들면은 마! 스카 마라! 무 마라! 이렇게 먹는게 아니야 뺏어가지고 다 스카한 다음에 다 무 마라 근데 먹고나서 어 이게 훨씬 맛있구나 그 다음부터 걔도 이제 스카 먹고 이제 다 스카 먹었어 그러다가 슬러시랑 음료수 코너가 무조건 있었었어요 그 편의점에 근데 이제 패밀리마트가 일본 거잖아 그래서 그 패밀리마트는 일본하고 계약이 이제 라이센스가 끝나가지고 CU로 바뀌어 그리고 LG 25C는 GS25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양대 그 거두가 됐지 후원 감사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급으로 우리는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보급으로 라면을 줘요 맨날 줘 근무자들은 맨날 줘 저녁에 근무 끝나고 먹으라고 부식으로 부식으로 그때 나왔던 게 그 무슨 포찬데 너구리 같은 거 있어 무슨 포차 있어 쌀국수랑 난 삼김이 제일 신기해 맞아 삼김도 팔아 무슨 포차더라 아 포차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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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는 인기가 좀 없었는데 나는 좋아했어 고무줄 맛 그래서 그거 하고 막 음료수도 막 맨날 있고 해안경계가 짱입니다 훈련도 안 받아 예비대 갈 때만 봤는데 타이밍 잘 맞추면은 예비 갈 때 갈 때 타이밍 잘 맞추면은 뭐 유격도 안 해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유격 시즌하고 뒤틀려가지고 6개월 있다가 3개월 예비대 갔나? 6개월 근무 3개월 예비대 이렇게 갔나? 9개월 갔다가 6개월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유격 안 받았어 고잉구왕님 고잉구왕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년 때쯤에 유격 시즌이 겹쳤는데 휴가 내고 갔어 유격이 재밌다고요? 나 혹한기도 안 받았어 혹서기도 안 받고 소부대 전술훈련 한 번 받았나? 연대 RCT 두 번 받고 와 맛있다 아무튼 유격은 행군이 박스 그리고 나 그것도 안 했어 화생방도 안 했어 내가 해본 행군은 훈련소 때 했던 행군 화생방은 한 번도 안 하고 왜 안 했냐 아토피 있는 사람 손 들으래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 손 들었더니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했지 훈련소 행군? 어 뭐 힘든 건 없었지? 훈련소는 해 힘들 게 없어 사실 근데 훈련소 가면 뭐가 안 좋냐면 똥이 안 나와 처음에 가면 그래서 애들이 2주 후에 쌓 훈련소 입수하고 나서 훈련소 입수하고 나서 최대로 올려도 방송소리만 다른 방에 비해 너무 작게 들려요 소리 좀만 키워 소리 최고로 키운 건데 하생방 했는데 괜히 열 받네 그러니까 아토피 손 들라고 할 때 들지 이게 소리가 또 그거야 너무 경쟁적으로 올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데 광고가 또 크게 나오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내 방송 보다가 막 갑자기 막 광고 나오면은 막 귀 터진다고 근데 트위치 그 광고는 너무 세게 해놨어 운명을 안산 사는데 사회에 나가서 안산에 나가면 모르고 수원에 피해라고 하면 알았음 근데 제가 말해서 많이 노출된 이게 좋은 건가 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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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잖아 훈련소에서 주는 곡이 비슷한 거 들어있는 통조림 그 뭐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이길 자신이 없어졌어 헤에 어떡하지 풀 배치 물 배치는 획득했는데 불꽃 배치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너는 단델님에게 추천받은 체육관 챌린저구나 순무님에게 도전하니 과연 대단해 순무님에게 도전할 거예요 호구 오 이왕걸 순무님과의 승부는 정말 뜨거웠다구 자 순무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지 자 절차를 시작하자 유니폼으로 갈아입어라 자 색다른 느낌이라고 자 들어가라 자 가재 사나이가 다 물리치겠죠 어 뭐야 너무나 단순하잖아 뭐지? 순무를 심어놨네 엔진시티 포켓몬 체육관의 체육관 미션은 포켓몬을 잡아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기입니다 5포인트로 획득하면 클리어입니다 참고로 포인트는 숲속에 있는 포켓몬을 쓰러트리면 1포인트 잡으면 2포인트로 획득합니다 포켓몬과의 승부에는 다른 트레이너도 함께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최선의 행동을 취해 포인트로 획득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자 이게 그거야 실내 닥시터야 실내 닥시터 땅 버전 어 불지네 태우지네 같이 잡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잡아야 돼요 이번에 잡으시는 포켓몬 불창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 자 싸운다 더블어택 속였어 날 실행하라 야도녀 화상을 입었어 폭포오르기 같이 잡으면 안돼 쟤는 나도 때리나? 쟤도 화상 너무 싫은데 아 쟤가 때린거야? 깜짝패기 깜짝패기 화염자동차 공격력이 줄어가지고인가 봐 화상치료제 화상이 나왔어 또리틀기 방어 올라가고 명중률 올라가고 깜짝패기 오 됐어 급소에 맞추니까 이렇게 됐어 여기서 잡아 공격력이 잡으려고 육문을 개방하려고 킹 좋아요 2포 애기빨ials 가라르기영 워킹 28레벨 자 2포인트 획득 수업 불꽃벌레 불? 이거 줬나? 일단 박스로 2포인트 획득 상처 먹여 됐어 뭐가 있는데? 오오 불켜미 태우진애 폭포오르기로 태우진애를 날려버리고 불켜미 개좋다구요? 불켜미 개좋다 특공 갤러로 경상첨병 어? 세요? 왜이렇게 세? 아 유려보까? 죽는 자식아 아니 쟤를 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잡을 수가 있어 오 까라르기 형이 둘이지만 나는 공격할때 둘 배가 돼 무드숏 무드숏 하지만 땅의 기운과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땅의 기운과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잡아 대박 좋아 불켜미도 잡고 얘는 딱 봐도 진화하는 앤데? 불켜미는 딱 봐도 진화하려고 했잖아 고스트 불꽃 스토리 깡패래 4포인트 획득 4포인트 획득 4포인트 획득 일단 기력에 조각 왜이렇게 약하지? 가재사나 특공으로 당해가지고 이건 뭐야? 그냥 말걸면 어떻게 돼? 불꽃 체육관 미션을 쉽게 돌파하게 두지 않아 불꽃 체육관 미션을 쉽게 돌파하게 두지 않아 2대1로 싸워 나는 탄동 바위 바위 불 증기기관 스피드가 아주 크게 올라갔고 어 쟤를 때리네 잡아요 얘를 잡아야지 내가 쉽게 잡을 수가 있지 막타를 쳐야지 포인트를 얻어 나한테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얘 좋은거 맞아? 확실해? 좋은거? 폭포오르기 이걸 쓰면 죽겠지? 어 70등이지 나도 잡고 싶어서 나 이거 이미 있어? 그래도 레벨이 좋잖아 아 옆에 볼 표시가 있으면 잡은거래 이미 볼 표시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불포켓몬을 좀 얻었어요 순무님의 체육관 미션을 클리어하더니 이렇게 뜨거울 수가 순무님과의 승부입니다 가라 챌린저 탄동은 불하고 그거일까 돌 그리고 gather 검색 사탕 썼어요, 다 어 바퀴레 economy 봐봐 이거 없어 아까 썼어 가자구 영차 영차 자 왜 이렇게 두루만거리지? 아 옆에 있었어 닌자같은 쉐이크 자 조깅 시작하죠 이렇게 두시간을 뜹니다 조깅 잘하는 아저씨 뜨고 이러고 두시간 돼요 가볍게 절대 안 지쳐 반갑다 내가 불꽃타입의 체육관 관장 순무야 아킬 야청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만 어떤 포켓몬이든 이기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 하지만 싸우는 상대 역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지 얼마만큼 제 실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이 자식아 다이맥스를 어디다 쓸지를 잘 생각해보라고 알았어 순무 나인텔 가제사나인 찡 다이맥스 준비 완료 폭포 오르기 더 빨라 안아프다구 상성이라구 아아아 화상 약해졌어 에미지가 약해졌다구 약먹어야되 화상이 너무 역겹다 화상이 너무 약겨워 이러면 또 턴을 낭비하잖아 또 또 화상 얘는 괴력집기의 특성 상대가 공격을 떨어뜨리지 못해 공격을 떨어뜨리는게 뭐야 공격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공격력 다운이 안된다고? 화상은 어쩔 수 없죠 상태이상이라 상태이상 저항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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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거 문제 또 어차피 화상 쓰는 데가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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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았어 됐어 꺼져 29 성장하고 있어 인디 그대로 싸 엄청 큰데 윈디의 위협 나는 괴력 그거라서 안 깎였어 그리고 여기서 안 죽으니깐 다이맥스 다이맥스 아 나 약 먹고 다이맥스 하고 싶은데 어차피 나 스피드 느리니까 약을 하나 먹자 좋은 상처 약을 한 대 맞고 먹으면 효율 좋죠 어 어 왜 먼저 되지 약은 항상 먼저여 족개비불 그냥 때릴 수 없어 다이맥스 되면 이거 풀려요? 다이 스트림 다이 스트림 커져라 개왕과제 개왕과제 죽여놈아 뚱 뚱 뚱 뚱 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력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되나? 아니죠? 스트림 윈디 사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불이 약해지죠? 비가 내리면 또 완전 상상이야 다이 스트림 체육관 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체육관 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우진 애가 진화하면 다 태우진 애 소원 감사합니다 이길 방법을 찾는 거야 이길 방법을 찾는 거야 별로 안 크네 아 내가 워낙 커졌구나 다이 스트림 어 불로 바꿔 아 다 다 다이맥스는 나중에 쓸수록 좋네 그죠? 용같이 됐어 와 멋있다 엑스 다이 웜 다이 웜 걸레 걸레 걸레공격 벌레쪽으로 빠지네 공격을 특수공격 의미없죠 다이 스트림 사망이지 뭐 벌레쪽으로 바꿔봤지만 안되죠 터져죽죠 퍽 퍽 이 자식 어 가재가 벌레도 잘 자먹으려 쭈욱 아 아깝다 30 될 뻔인데 별 정규인의 30일내 아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포켓몬과 좋은 트레이너구나 너희들이 이기는 게 당연했다 봐준 건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되게 안타까워하지? 나는 물 포켓몬에 데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네 8600원 체육관 챌린지의 첫 번째 고비라고 불리는 이 순무를 이기다니 그래야 앞으로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너의 재능이 나의 오랜 경험을 앞질렀구나 근데 아까 호부도 이겼잖아 그러면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네 어? 고객 상대?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만 한 7판 이미 뛰고 온 것 같아 너희는 딜림없이 재강의 팀이 될 수 있을 거다 포켓몬도 힘들 거니까 비슷한 애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쓸 것 같아 승리조 패자조 나눠가지고 완전 무채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참 기뻤어 나를 이긴 증표로 불꽃 배지를 주겠다 자 여기다가 줬다 치고 레벨 35까지의 포켓몬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됐어 다이맥스로 인해 우리 포켓몬 승부는 가라르 지방의 문화가 되었어 그리고 그런 문화를 이어받는 건 너희 젊은 트레이너들의 몫이야 너희 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겠지 우리 어른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말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왕걸 이왕걸 너와 가재군이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두근거리는 시합이었어 가재군을 어떻게 알지 이 자식 이왕걸님 체육관 챌린저인 당신 역시 풀불 불꽃의 체육관 배지를 성공적으로 모으셨습니다 기념으로 이 기술 머신을 받아주세요 자 화상을 입히는 도깨비불입니다 자 으스스하고 괴상한 불꽃을 쏘아 상대를 화상 상태로 만드는 도깨비불 불꽃 세트도 받아주십시오 너클 시티 너머에 있는 체육관 관장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와일드 에이리어로 나가 너클 시티로 가주십시오 와일드 에이리어 깊숙한 곳에 있는 엄청나게 강한 포켓몬들도 문제없을 거야 좋아 와일드 에이리어로 가자구 화상이 진짜 개같은 기술이야 맞아 내가 맞을 땐 너무 짜증나는데 상대방 내가 쓸 때는 턴 아까워 가자구 자 이쪽이야 이왕글 자 우리 경주하자 어? 조깅을 하면서 체육관 관장이 일부러 배웅하러 오신 거예요? 순무님도 제가 챔피언이 될 거란 걸 아시나보네요 체육관 배치를 3개도 모으지 못하고 체육관 챌린지를 포기하는 트레이너는 수없이 많아 그래서 나를 이긴 상대는 모두 배웅해주고 있단다 자 늦지 않았네 공중 나에게 택시를 타기를 잘했어 이왕글 그리고 호부 축하해 순무님을 이기다니 굉장한걸? 순무님에게 체육관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체육관 챌린지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의미로 다같이 배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에게 성원을 보내주마 아니 근데 아키라고 야청은 많이 이기니까 이렇게 배웅할 틈이 없을텐데 밀려있는 일이 산더미 같을텐데 힘내라 힘내라 호부 이겨라 이겨라 이왕글 이기니까 이왕글이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체육관 관장은 하나같이 강자들 뿐이야 그렇지만 너희라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 포켓몬을 믿고 나아가거라 뭐 다들 고마워요 헤헤헤 우리 둘이 결승전을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기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너클 시티로 자 끌겨겨 자 이렇게 해서 너클 시티로 갑니다 엔진 시티에서 너클 시티로 저 위쪽에 있죠? 이렇게 한바퀴 도는거가 이제 끝나버리죠 이쪽으로 가죠 와일드 에리에다는 강해져서 돌아왔다네 헤헤헤 이왕글 너클 시티는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체육관 배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전보다 강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잘 보고 결정해 굉장한 포켓몬을 동료로 만들어서 전설의 한 페이지를 늘려야겠어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시죠 어차피 당신들은 체육관 챌린지도 돌파하지 못할테니까요 당신들을 추천하다니 챔피언도 제정신은 아닌가 보군요 심지어 거기 있는 호부구는 볼 하나도 제대로 못 던진다죠 어 너 아직까지 못 던지니 근데 이게 도발같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 왠지 뭘 모르네 나는 최고로 멋있게 던진 사람이고 우리 형은 세계제일의 챔피언이야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이런 이런 그렇다면 저쪽에서 상대해드리죠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테니까요 말은 잘하네 제2광산에서는 이왕글에게 진주제에 왜 나까지 무시해 다시 말해 이왕글의 라이벌인 나한테도 넌 못 이길거야 이왕글이니 챔피언이니 남들 얘기는 됐고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시댓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순모가 만든 악습에 야청 풀종국이 고생하네 너클시티에서 만나자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 유언인거죠 유언이 되는거죠 그 뒤로 호부를 만날 수가 없게 됐죠 미약한 에너지 흡수 어? 뚜벅치오 빵터져치오? 아 이러면 안좋아 좋겠네 비행 오랜만이다 병균이 한번 나가 빵터져치오 살아있었구나 빨라 힣 사망 급수에 맞고 사망 병균이 지났는지 오래지 경험치 봐 저쪽이 빛나는 곳으로 갑시다 뭐야 이거 커접하잖아 저 자식 부르려고 했다 와봐 네이티오 연 아니야 폭포오르기 이상한 빛 아 혼란 혼란 상관없어 폭포오르기 26내 5천왕이 쓰는 애네 경험치 많이 주겠다 어? 죽여버렸다 나도 모르게 차라리 날 때려 어 날 때렸어 혼란을 믿어 확률 낮은거 써야되요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이걸 잡아야지 내가 진화하는데 죽으면 경험처를 못봤는데 나이트헤드 안 돼 창고 다 방출해야되 비행에 강한 인천의 전사도 가방에서 기력의 조각을 먹입니다 살려요 어 얘는 아무리 공격해봤자 안 아파 어? 아플수도 있어 봐봐 봐봐 다 놔두면 쓸 데가 있다니까 아 가제사나이 이제 30 인천의 전사도 32 맹독을 배우고싶다 아 맹독 좋지 근데 맹독 안좋지 좋으면서 안좋아 맹독 좋으면서 안좋아 바둥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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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아끼려고 2000원짜리 기력의 조각 쓰네 쓰읍 저거 안쓰면 2000원 이상 손해야 30개 사놨어 가제사나이 왜 진호 안해 아하네 미안합니다 오잉 가제사나이의 모습이 10개 사놨어 우와 개징그럽다 가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물악 악이 데스즈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전해진다 흉폭해 원스타 스피드스타 필요없잖아 전투 특수공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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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퍼피엘 정력 과거와 미래를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 좋은거 맞아? 좋은거 맞아? 좋다며 집게 햄머 배우면 1티어급이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시한번 봅시다 만두콘 격투 좋아 인천의 전사독 좋아 가라르기영이 좋아 병균이 좋아 애국보승이 좋아 그문은 불이냐 물이냐를 넣어야돼 그죠? 불 넣을까? 물를까? 인데 가라르기영이 필요해요 만두콘 좋고 근데 얘가 물하고 앞까지 다 담당을 해서 일단 선발은 만두콘 만두콘 달인의 띠라서 아 지금 필요없지 돈? 돈 필요없잖아 그리고 애국보승이 2선발 3선발 인천의 전사독 4선발 가라르기영이 5선발 가제사나이 6선발 평균이 그리고 그리고 돈 돈 돈 벌기 돈 벌기 가제사나이가 갖고 있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불 켜미를 쓰라고? 비행 좋아 이거 봐봐 비행이 벌레 잡을 수 있죠 근데 벌레는 불도 잡을 수 있죠 비행이 격투 잡을 수 있죠 근데 불은 격투 못 잡죠 진화 안한 애들 이런 애들 지금 진화 안한 애가 애국보승이 병균이 정도 방금 잡은 게 더 좋다 근데 병균이 귀엽잖아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씨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이걸로 저거 어떻게 잡아 풍원 감사합니다 애국보승에 맞을 원숭이 포켓몬 아니요 전 딱 이게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야지 오라 그래 자전거 업그레이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저거 맘모스 있다 저거 잡아 얘 얼음이야? 얼음? 격투로 다 부술 수 있죠 안 아파 천원원 감상자 같습니다 이놈아 이놈아 천원원 감상자 같습니다 33렙도 그냥 팹니다 맥불이 이이이이 겨움치봐 구멍파기 어? 금분 아니야? 아 근데 80이 넘어 근데 이게 부유 특성한텐 안 걸릴걸? 그죠? 드릴이 더 그거야 근데 이게 좋긴 좋아 구멍파기가 아 부유는 원래 땅 다 막아요? 아 그럼 이거 하자 드릴라이너 바꾸자 이게 더 좋아 사실 속이기 뺄걸 사실 속이기 뺄걸 두 턴이 하나는 피해요 공격으로 구멍파기를 모르네 이 아저씨들이 두 턴에 걸쳐서 때리는 게 아니고 아니 두 턴에 걸쳐서 때리는 건데 한 턴은 안 맞아 숨어버려 숨어버려 아 구멍파기를 모르네 지금 섭하네? 어? 어? 버터풀이다 근데 격투 오히려 더 좋아 아니 오히려 더 좋아 격투라서 안 죽어서 잡기 쉬워 어디 갔지? 근데 아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얘 아까 못 잡았지? 아 나 약하게 때리는 게 없는데? 아 그냥 볼 던져도 돼? 눈 쓰게 오 귀엽다 눈 몬스터볼 처부네 바로 나오는데? 이 녀석아 아 아 삿간무민 쌀 있는 애 쟤는 또 면역이잖아 그치? 되나요? 어 잡았어요 눈 쓰게 눈 쓰게는 좀 약간 비하적인 것 같은데 눈 쓰게 눈 쓰는 도구라는 뜻이잖아 눈 풀 얼음? 아 이게 풀이구나 팔은 또 좀 그렇네 이름이 눈 설 왕이 돼 나중에 아 뭔데 얘는 얘는 두 마리는 필요 없어 으깨 그냥 성냥만 갖다 대도 으깨진대 4배로 당해가지고 이놈아 약발에 죽었어 약발에 약발 중발 강발인데 경험치도 안줘 눈코송이 아 나 좀 큰 거 한번 잡아보고 싶거든요 저거 빛 나오는 거 빛 나오는 지역 어딨지 저기까지 가야되나 멀리 있지? 열받게 어 자전거 있잖아 오 징그럽다 더스트나 먼진가봐 철도 있어 36렙? 나 못 잡잖아 그죠 36렙은 35렙까지만 잡잖아 일단 속여 선점에 그 유리한 고지 선점에 깨어진 갑옷 방어가 떨어지고 그 대신 스피드가 크게 올라가요 풀이 죽었고 괜히 건드렀네 아 독이야? 아 맹독 방어가 점점 떨어지고 갑옷 올라가고 여러 번 때리면 또 떨어지고 또 스피드가 올라가고 아 근데 방어력이 너무 좋아 맹독 때문에 내가 너무 느려졌어 스피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효과가 별로래 독이니까 구멍파기 근데 이거 맹독 2탄에 걸쳐서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침묵해졌어 아 맹독이 점점 아프거든 펑 펑 아 근데 이게 좋대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말고 펑 펑 펑 펑 치료해줘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아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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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가재가 오네? 야 가재야 어때? 아 그래? 다시 놀아 놀아달라고 하니까 놀자 없네? 중사임? 장군이에요 그래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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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걸어 그래 그래 놀자 어어 신났어 자 요리해줄거야 자 먹어 카레도감 일단 탱글탱글 부어스트 넣어야겠죠 그리고 심화열매 복숭열매 다 하나씩 넣어 파야열매 거치열매 오랭열매 시몬열매 복분열매 다 넣어 아 오케이 가재 사나이 조금만 안내나요? 좀 er 좀 국물만 낼까? 트라이 플라이 골판 princes youtubers 아리 그녀 버릇 조 Ec 너무 또 쎄게 하면 안 돼 아 잘 안맞은거 같은데 파란색 끝날 때쯤 해야하나 자 와서 쳐먹어 자 부어스트 카레야 주는대로 먹어 만두콘 마빌 극급 맛이야 아 상태 이상 회복됐대 괜히 그거 했네 안녕 만두콘 가자 하나는 잡고 가보자 우리 뭐해 잡아 악이죠 악 28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속여 풀이 죽었죠 아 뭘로 뭘로 패지 패면 안 되는데 세차기 휘두르기로 약하게 패 B 누르면 부스트가 돼요 아 좋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몬스터볼 많이 썼다고 좋아해 아 냉옥 포켓몬 다 집어넣고 찬거야 1회차 어 그러네 B 누르면 엄청 빨리 가네 왜 안 알려줬어요 B 누르면 엄청 빨리 간다고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암어 까모 까오 암어 까오 까마귀인데 암어야 강철인가 봐 부숴버려야겠다 죽음 50이네 내가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앗 아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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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 감사합니다 쎄네 쎄 50레벨을 여기 왜 돌아다니지 여기 밖에 군장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투? 격투면 뭐 쉽죠 병균이가 상대하면 되죠 후원 감사합니다 가제리카 미국 보스 포켓몬이를 래퍼있다 래퍼 오오오 떼떼문어 아 문어야 문어 근데 왜 격투지? 성함 감사합니다 귀엽다 다이제트 너질록이면 젯들이라고? 너질록이 뭐지? 자 병균아 알지? 옛날의 기억 근데 여기 출신이야 굴출신이라고 굴출신 자 병균아 가자 아 손가락 삐삐의 손가락 아 독 내가 마무리하겠구만 오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우와 왜 이렇게 약하지? 흔히 없어 실패할수도 있어요? 나 한번도 실패한적 없어 아 진짜로? 아 그럼 좋은거 써야되네? 떼 때문에 오프라인이면 실패 안한대 이상한 사탕도 받았고 됐구 진짜 구려보인다 물격투도 물격투도 아니야 그냥 격투야 어디에 갈까? 한 두 군데만 좀 뒤지고 싶은데 가즈아 가자아 계속은 안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것도 된다고? 물도 간다고? 다리 넘어가라고? 다리 넘어가라고? 어디? 아 저기? 후원 감사합니다 저 삐카츄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면 깜짝 놀랄거야 강하거든 엄청난걸 낚았다구 100W 자 엄청난거야 찐주 3개? 좋죠? 2등 아닌가? 어 잠만 보다 근데 매우 강해보인대 어떡하지? 50? 어 36 아 근데 못잡네 노말이니까 갭해야지 한번 속이고 어디서 기술을 쓰려고 한 대 맞고 시작해야지 트리플킥 한 대 방어력이 높긴하지만 상성 이기는 장사 없죠 아 진짜 쎄다 이제 잠자기한다 이제 잠자기한다 아니냐 내리기 쿵 짜부 와 노말인데 열받네 못잡아야래 35렙까지만 잡을 수 있어 캬 우어어 겨우 치마 구지매 다같이 나눠 먹었더니 엌? 병균이가 33렙대 진화하는구나 병균아 아니구나 얘 30렙이 이제 된건가? 왜 더 태워야 됐지? 프라이드 포켓몬 아 지금 프라이드 포켓몬이 됐지? 암컷은 지구력이 뛰어나면 수컷은 비행속도가 뛰어나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전투를 버린 지우개 심정이 이랬을까? 꿩이 컨셉이라 수컷이 화려하고 암컷이 밉이탐 아 나 암컷이구나 아 병균이가 꿩이였어? 아 몰랐어 아 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비둘기인데 목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그래도 뭐 그래도 비둘기 닮았잖아 그치? 아? 아닌데 처음에 비둘기였는데? 누가 봐도? 콩둘기야 이름도 콩둘기잖아 지금도 비둘기인가? 뭔지 모르겠네 꽝이 아니라 꽝아님? 미꾸리는 지나면 맥이 된대 포켓몬 이런 잡몹들 안잡아 아 잡고 싶긴 한데 벌레 하나 잡아도 더 쉽긴 한데 와 스콜피? 벌레에 약하거든 격투가 벌레가 땅에도 쎄 일단 속여 일단 구멍 파 속이다를 못해요 퐁 어 죽어버리네 약한데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어 만났어 얘가 지나간거지 세비냥 내가 있어 아까 걔가 내가 잡은 애가 얘 한 거잖아 포켓볼 표시가 어딨죠? 얘 내가 안 잡았던 건가? 포켓볼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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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까 걔 진화 전이지 퐁 잡았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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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담당? 철개담당 철개하고 리벤지 점벌레 박스로 보내고 직원담당 만두꾼 상처약이 은근히 필요해요? 유섭게 열매 바디프레스 아 나 그거 한 번 굴도 한 번 잡고 싶은데? 굴 오 벌레 갑주무사 이게 좋아요? 멋있다 갑주무사 일단 벌레는 맞아 내가 불리해 근데 50렙이야 도망가 불에서 뭐가 안나오는데? 불에서 뭐가 안나오는데? 개꼴게도 좋다 왜이렇게 높아? 레벨은? 일단 속여봐 일단 노말이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1대 1대 2대 3대 크리티컬에다 달인의 띠까지 할만한데? 프레스 프레스 아파 아프지만 내가 성공이야 이거 3방 다 들어가면 괜찮다 할만하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더럽게 약하다 쟤는 진짜 볼탱탱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진짜 개악하다 개악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딱 좋은 상처 하나 먹으면 되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흠 pen 요싱레이스 요싱레이스는 26렙 트리플킥 자 세대 끝났고 업 좀 시켜달라고요? 왜요? 진화 그 풀로 진화되나? 아 이거 끝까지 흔들면은 다 못 가져갈 수도 있네 욕심을 적당히 해야 되네 어? 막 움직인다 저거 움직인다 아! 그만둬 됐고 다 차려 더 흔들어야지 오 세개? 아 하나씩만 떨어지는가? 아니네? 두개도 떨어지네 하나만 더 그치? 한번만 더? 한번만 더 fuck you 아 근데 얘 잡아야되긴 했어 내가 얘 잡아야되서 그런거야 내가 볼이 없어요 이거 하면 죽을것같은데 이거 하면 죽을것같은데 꿀떡공격 자 얘도 잡고 왜요? 프리미어가 왜? 똑같은데 귀한거라고? 아 슈퍼볼 성능이에요? 아 나는 그냥 포켓몬 성능인줄 알았어 난 그냥 사은품이라 아 자몽열매 다 가져갔어 이거 바꿔줘 바꿔주자 후원 감사합니다 나도 안팔려서 껴주는건줄 알았는데 교체 가라를 기영이 한번 써보자 어 와봐 신기한거 많다 신보로가 신보로가 신보로가가 나타났대 비행 땅 자 일단 철괴 안아프죠? 안아퍼 여기서 철괴까지 들어가? 안아퍼 에어커트 진짜 안들어가 뜬 뜬 또 철괴 뜬 얘는 크게 올라가서 2무늬 한개일걸? 봐봐 아 3무늬 한개네 끝 3무늬 뚱 뚱 날려버리기 날려버릴 뻔 버드쇼 3무늬 저 특수분격 아냐? 땅은 안맞네? 아 맞아 안맞는다고 했지 이 자식이 격투가 비행에 또 안좋아 기습 기습 안알래 전사격으로 가 에스파는 강철이도 좋아요 에스파는 강철이도 좋아요 이 자식과 볼 부기 부기 상당히 짜증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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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갓 제사나이나봐 어 어 더블어택까지 그치 여기서 딱 잡는거야 나 엄청 많이 잡았어 흡사새의 포켓몬 사이코 파워로 하늘을 날고 수호신의 사자를 일컬어짐 무슨 뭐 아지텍 뭐 그런거 같다 그치 신기한게 너무 많아 얘도 있어 얜 뭐야 얜 좀 쎄보이는데 얜 좀 쎄겠지 한번 해보자 아니면 도망가자 은근히 별거 아닐수도 있어 매우 강해보여 60이야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아 아 pp 인형 쓰겠습니다 자 먹고 따라줘 아 나는 그 대결을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구래서 이게 안 올라오지? 경험사탕 그니까 레이저 올라오는 데가 없어 어? 이거 근본 아니야? 근데 최종 진화라서 쎌거 같은데? 뭐야 마라카치? 3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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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렙 1렙 2렙 2 2 2 2 2 2 2 3 3 이거는 진짜로 가라르기형인데 기절했네 자 평균이 정광석화 정도?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그치 던져 야 이거 최고 다 턴다 몬스터볼 지면 넌 꿩만두가 된다 야 좋아요 마라카치 독? 아니 풀인데? 근데 기술을 독을 쓰나봐 자석은 못 붙어 병균이 아 도망가 애국보숭 왜 이렇게 약하지? 처음엔 되게 쎘는데 사기였는데 아 걸렸다 아 얘 있지 않나 없네 44립이네 레이팅 배틀판에서 적폐 1순위래 풀이 되게 안좋다고 들었는데 어 뭐야 야 악이죠 악은 뭘로 적지? 크나큰 오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악은 격투 맞아 악은 격투로 잡죠 배트맨으로 잡죠 잠들었어 근데 왜 잠들었지? 인날바르기가 잠들게 하는건 아닌데 잠들게 하는건 아닌데 잠들게 하는건 아닌데 아 그냥 잠자기로 썼어요? 체력차는거? 던집 어 어 잡았어요 아 잠자면 더 잘 잡힌대 좋아 이게 좋아? 자리 없는데 포횡률 2배래 자 빠져나갑니다 여긴가? 너클? 체육관 챌린저시군요 체육관 배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불배지 불배지 불꽃 배지 격파하셨군요 앞으로도 연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이군요 체육관 체육관 호부는 현산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야돈의 꼬리는 떨어져도 금방 자라기 때문에 야돈의 꼬리로 훈제를 냈습니다 두개씩 삽니다 삶은야도 삶은야도 두개 삽니다 송이팩도 두개 삽니다 튼튼치즈도 두개 삽니다 이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한테 로토무넬이라는 이름에 멋있는 놀이가 있던데 와트샵 따이브 볼 따이브 볼 열개 소원의 덩어리 못살 소벌 못살 벌레 야단법석 못살 화두탄 로토무 로토무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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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어? 가자 로토무랠리 로토무랠리 어디로가 구자할 필요 없잖아 kor 물 ogni 로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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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으면 뭐가 좋아? 아 잠시 빨라지는건가? 몬스터 꺼져 몬스터 꺼져 몬스터 꺼져 중간에 건 안 밟아도 되네 처음으로 꼬리 냈구나 기념으로 이걸 줄게 전기사석파 근데 볼 부비부비랑 뭔 차이야 이게? 아 볼 부비부비는 데미지가 있지? 텐트색을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꾸냐 땅 칼라 칼의 도감 평가 내가 줘 보라고 비접촉기 전기 좌석판 강철 콜론 그만둬 근데 여기 엔진 시트 아니에요? 로토무 랄리 너클 나 너클 가야잖아 나 이제 알았어 하는 법 나 크 쇼컷 이게 더 좋아 자빠진 게 더 좋아 왜 저 꼭 해야 돼? 흰색? 흰색 꼭 해야 돼요? 안해도 되잖아 흰색 부스터잖아 몬스터랑 겹쳐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방법 이렇게 되면은 안 방법 아니 지나봐 왜 이렇게 쉬워? 프레이크 밟아주고 어우 지그재그 피하고 이쪽으로 가서 챌린지 아 와트도 주네? 빌어먹을 어 아까 반짝이는 거 있었는데 아 몰라 필요없어 자 너클 시티부터 왔습니다 어 어? 너클 시티야 이게 엔진 시티랑 거의 막 시티보다 작은 개념으로 마을들이 있고 시티들이 하나씩 툭툭 있네 너클 시티 아니라고 여기? 그럼 뭐야? 너클 시티 맞잖아 잠깐만 쟤랑 붙을 수도 있잖아 에스퍼 에스퍼에 강한 거 너클 시티 악으로 깡으로 악 아 아 힘들다 그지? 힘들었어 띵 띵띵띵띵 뽕뽕뽕 상처약 잠깐만 좋은 상처약 벌레 회피 스프레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사 베베 인형 열 개 사 그리고 여기는 뭐 팔지? 기술 머신 파나? 놀랍게도 똑같은 걸 팔아 놀랍게도 어? 배틀 포인트 배틀 포인트 배틀 해야되나봐 금랑님한테 미안하지만 단들님에게 지구 분해하는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 짜릿해져 왜? 금랑님 등번호는 241이야 물품 보관함 같은 걸 쓸 때는 같은 번호를 찾고네 미사일 트레이너님은 리그 카드를 편집하고 있어? 소재가 들어서 어떤 걸 넣을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포켓몬에 고스프레하고 포켓몬 잡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는 사람 얘긴데 어 근데 이거 나 채키몽 진화할 수 있음 35에 진화한댔죠 36인가? 35인가? 36인가? 35인가? 그러면은 경험사탕 애국보수미 10개 사용해 8개 사용해 10개 사용해 18개 사용해 소원의 별도 체육관 벤치도 순조롭게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시군요. 비트 선수. 위원장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군요. 소원의 별을 잔뜩 모아오면 위원장님을 괴롭히는 고민이 해결되는 거 맞죠? 아니 나의 고민이 아니라 가라르 지방의 미래를 위한 일이란다. 로우즈 저 자식이 또 나쁜 놈 같아. 내가 보니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는 올리브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다시 저 로우즈야. 내가 보니까. 소원의 별 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처럼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도 필요하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챔피언이 추천했다는 트레이너 중 한 사람인 호흡에게는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저라면 챔피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가 멋진 소리군. 계속 그렇게 경쟁하면서 체육관 챌린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다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트 선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괜찮겠습니까? 호부는 다 이기는 거야. 왜 저걸 의기양양하게 말하는지. 이야기는 듣고 있었겠지 이완걸군. 너도 알다시피 소원의 별은 다이맥스 밴드에도 들어있는 신비한 돌이란다. 소원의 별은 단순히 포켓몬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지. 자세한 것이 알고 싶다면 스타디움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지 지금 바로 가보자꾸나. 까라르의 에너지에 대해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거라. 빤스 유연장. 여기는 가볍게 대결하는 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달려! 아 저 볼 새끼밖에 안 보인다. 볼가이. 너클 시티의 스타디움은 에너지 플랜트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지. 내 태블릿으로 설명을 읽어보자꾸나. 자 보거라. 에너지 플랜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단다. 너클 스타디움의 탑을 통해 흡수한 에너지를 지하 플랜트에서 전기로 바꾸어 가라르 전역에 보내고 있단다. 알고 보니까 전기 포켓몬들을 감금해서 억지로 짜내고 있었어. 그래서 가라르 지방에 뭔가 변형된 포켓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에너지가 없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의 관련 그룹에서는 소원의 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두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다. 아 이런 이제 일할 시간이구만. 올리브군에게 혼나기 전에 가봐야겠어. 자 그럼 다음은 보물고에 가보거라. 보물고는 스타디움에서 6번 도로 쪽으로 가면 볼 수 있을 것이야. 볼 가이. 멋진 볼을 주겠어 볼. 레벨볼이야. 자. 레벨이 낮을수록 잡기 쉬워지는 조금 특이한 볼이야. 볼에는 심오한 면이 있어 볼. 유니폼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세트. 벌레세트. 근데 이거 옆으로는 어떻게 가? 안되네. 알스틱 오랜도 안되는데. 또 옷같은 것만 파는구나. 저리로 한번 가볼까? 드래곤 타입 전문가 금랑님에게 도전하려면 7개의 체육관 배치가 필요해. 마을을 돌아야 된다. 또 여기도 그치? 4개 모아가지고 여기서 또 뚫어야 되나봐. 빌어먹을. 저 이렇게 마을을 또 한바퀴 돌아야 돼. 개같은. 자 가볼까? 이제 남의 집 들리는 거 안 할 거야. 빌어먹을. 어? 뭐야? 단데라니야? 진짜 오랜만인데? 이왕걸 제국관 배치는 순조롭게 모으고 있구나. 그런데 네 라이벌인 호흡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개 죽었어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해 형! 하고 사과를 해서 깜짝 놀랐지 뭐야. 혹시 그 녀석 누군가에게 져서 풀이 죽어있는 거야? 개는 늘상 지는데 왜 뭐가 문제지? 비트 선수한테 져나봐요? 최근에는 비트 선수일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졌는데. 지면 풀이 죽을 수도 있지 뭐.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해. 그리고 어째서 졌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그럴 수 있다면 녀석은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벌써 가야 할 시간이네. 위원장님과의 약속에 늦으면 비서한테 혼나거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단델 이 자식도 만들어진 챔피언 아니야? 어? 너는 금랑을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내 최고의 라이벌이자 체육관 챌린지 최후의 수문장이니까 말이야. 지금은 6번 도료 앞에 있는 보물고에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나? 어? 아니 뭐 포켓몬 연습은 안 해. 이런 거 하나 집어가고. 와자벼. 120. 40 몇 가지 올리면. 은벳은 과외를 엄청 좋아해. 이쪽으로. 남들은 말도 걸기 힘든 관장들 챔피언 인맥으로. 아 얘 근본이지. 어? 코뿌리. 아니 뿔카노. 아니 코뿌리. 뿔카노에서 코뿌리지. 어 얘가 지난 건가보다 아까 걔. 그거. 민달팽이. 둘이 싸우나 봐. 민달팽이가 물 아닌가? 코뿌리와 트리토돈. 타이브의 상성은 나쁘지만 경험의 차이가 있어. 상성은 오른쪽이 물이라서 이기잖아. 어? 얘 누구지? 아 야 금랑이구나. 오 챔피언이 주찬한 트레이너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이왕걸이었던가? 맞지? 단델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니 확실히 강한 트레이너가 될 것 같아. 다만 이 금랑님에게 도전하려면 체육관 배지가 7개가 필요해. 알고 있어. 보물고 보러 온 거지. 보물고를 보러 왔구나. 자 포켓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자 들어와. 자 이쪽으로 와서 이 몸의 리그 카드야. 자 줬다 치고 자 알범에 넣고 자 보물고는 계단에 올라가며 있어. 자 올라갔다 치고 얘는 허가를 못 받았나봐. 보물고에는 허가 없이는 못 올라간단다. 자 리그 카드 금랑 가라르 지방 최강이라고 평판이 자장한 체육관 관장. 어떤 조건이서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날씨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싸우는 스타일을 익히게 되었다. 다른 지방에 가면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지만 본인에게는 단데를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듯하다. 그가 업로드하는 사진은 인기가 많지만 가끔은 모래바람에만 찍혀있을 때도 있다. 이사일 그 라카룸도 이사일 근데 가라르 지방이 좀 수준이 높아요? 다른 지방에 가면은 챔피언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체육관 관장은 칠무해 그리고 사천왕은 사황 그죠? 챔피언은 해적왕 좀 급이 좀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천왕이 체육관 관장보다 세잖아. 보통은 지들끼리 그냥 그거야? 립서비스야? 얘는 뭐 어디급이다 어디급이다 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영감님도 무슨 뭐 챔피언 뭐 거의 뭐 어? 뭐 될랑말랑 했는데 호연 지방에서 애교부리기 알로라가 제일 허접하다 소니아? 이스트블루 최강좌 클라크 같은 거 아닙니까? 왔구나 정말 굉장한 보물고지 않니? 가라르의 역사가 이렇게 적혀있어 소원의 별을 보는 두 젊은이 재앙의 돌에 당황하는 젊은이들 재앙을 물리치는 검과 방패를 보는 젊은이들 그리고 왕관을 쓴 젊은이들 뭘까? 가라르의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가 담긴 데피스트리아 자 젊은 체육관 챌린저 뭔가 눈치챈 것은 없었니? 어? 영웅이 두 사람이네요 바로 맞췄어! 엔진시티의 호텔에 있던 영웅의 동상은 누가 봐도 한 명 뿐이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데피스트리에는 젊은이가 두 명인 걸로 나와있지? 이상하단 말이지 한 명이었을까? 두 명이었을까? 블랙나이트는 대체 뭐였던 걸까? 미스테리하단 말이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됐어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정리하고 난 데피스트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텐데 너는 이제 체육관에 도전해야겠지? 시저엠디님 후원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의미로 이걸 줄게 너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게 자 줬다 치고 자 두 개야 너 그동안 두 개 썼지? 후원 감사합니다 금랑이 타지역에 가면 챔피언이 된다는 게 그 지역의 알로라를 말하는 거 아닐까? 자 이거 보물고인데? 그리고 그 물리친 검과 방패는 어디 있는 걸까? 소원의 별을 어...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검과 방패가 돼가지고 둘이 사이좋게 왕국을 만들어서 왕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의 왕은 전해져 내려오는 석상은 하나잖아요 동상은 하나니까 한 명은 사라졌어 그치? 그리고 이거는 소드 앤 실드에 그... 그... 소드 방패랑 그 칼이 칼 모양 그 포켓몬 있죠? 그... 패키지 이렇게 있어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 포켓몬을 가지고 소드랑 실드의 포켓몬을 가지고 왕국을 건설했는데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그건 뭐 모르겠지만 한 명은 재하로 갔다 그쵸? 그리고 한 명은 뭐가 됐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싸웠을까? 싸웠다는 게 제일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안 싸웠으면 왜? 아무튼 소원의 돌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포켓몬을 활용해가지고 왕국을 세웠다 갈등 구조로 만들려면 싸웠다는 게 제일 좀 그거 하겠죠? 그래서 뭐 일본적인 만화 스토리는 보통 주인공이 그 피를 타고 있죠 혈통주의로 빠지죠 그냥 재능의 차이로 그냥 뭉개잖아 항상 피의 차이 포물고에 데피스트리에 그려져 있는 건 까라르의 영웅이야 오늘날의 까라르에서는 챔피언 단델이 영웅이려나 잘 들어 이완걸 너의 목표는 슈퍼스타 단델을 이기는 거야 그러려면 6번도로 넘어있는 레터럴 마을에서 달려나도록 하렴 후원감사합니다 뺏지 모아와 뺏지 모으려면 마을 가고 알았어 옛날에는 너클 시티가 가라르 지방의 중심이었습니다만 그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보물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보물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물고에 그림 4점밖에 없는데 뭐해 뭐하는 사람이지? 자 가볼까 6번 따라서 저쪽으로 마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뭐지? 예일단이잖아 귀여운 모래뱀이네 눈동자가 너무너무 귀여워 우리 예일단은 모래뱀이 안심하고 잘수있게 응원하고 있습니댈 무슨소리야 모래뱀은 사로잡아서 포획해가지고 강제로 어? 사육해야되는 존재라고 예일단은 왜 이걸 응원하고 있어 얘들아 포켓몬은 깨우지 않을테니 지나가도 될까 네 지나가세요 자 뭐야 앗 이왕글 네터럴 마을에 가려던거 아니었어? 이 새끼 너 왜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냐 어? 너 비트한테 졌잖아 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거 아니야? 그냥 예일단 거기 지나가도 돼? 당신같은 어린애들은 시끄러우니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래뱀이 자고 있거든요 체육관 챌린저라면 더더욱 안됩니다 모래뱀이 깨어나버린단 말입니들 알았어 네터럴 마을에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해야돼 그래도 노인공경을 하는 예일단 조무래기 AB 모래뱀을 위해 이 녀석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뿁뿅 그리고 모래뱀 깨져 왜 후브 안싸워 각자 싸우는건가? 올라갑니다 팡 독가스 아 귀찮아 폭포 오르기 이스호만 공구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슈맨이래 이스호만인데 힐러준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오 독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 세요 그쵸 일단 악이죠 악은 격투로 물리친다 만두콘 만두콘 오랜만이자 아셨죠 대결은 자신감 만두콘 이 녀석 봐라 지도 갱질 받아 두 방 또 나와 누구야 어 어 졸리다 졸려 당신 같은 어린이는 승부에서도 시끄럽군요 이왕갈 지금 그 기세 그대로 부탁할게 뭐야 호브는 비트한테 져가지고 포켓몬 다 뺏겨가지고 분쇄욕 됐나 아예 독이 있어가지고 싸우면 안되네 아 쭈욱 악이죠 악은 뭐다 만두다 조커는 배트맨이 물리쳐야된다 명중리를 떨어지겠죠 아 이러면 격투가 좀 그건데 속이다 트리플킥 명중리를 아 떨어지지만 만두콘 할 수 있어 그렇지 호흡한테 쓸 수 없어 자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냐고 정말 개단한 회방꾼이시네요 좀 전에 소란 때문에 모래뱀이 일어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응원할 의미가 없죠 바로바로 물러가도록 하겠댄 이왕갈과 가재장군의 콤비는 정말 굉장하구나 근데 난 말이야 비트한테 형편없이 졌어 아니 진건 괜찮아 승부란건 원래 그런거니까 근데 다 죽었어 단지 단지 내가 형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한 녀석의 말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오게 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싫어 내가 약하면 형까지 바보 취급당할거야 그런건 싫다고 형은 무적의 챔피언이란 말이야 이대로 괜찮을지 잠깐 생각해볼게 그럼 또 보자 이왕걸 Celtic 뭐지? 가볼까? 잡혀서 사육당할까봐 너는 단데리고른 제육관 젤린저구나 어? 내 이름은 포플러 자세한 건 카드를 보렴구나 명함 같은 거예요? 이 세계에? 리그 카드를 앨범에 넣었다 어딘가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저 사람이 그 다음 관장인가 보다 지가 지형 이름 계속 들먹였으면서 뭐래 퍼플러 910 가라르 지방의 체육관 관장 중 최고 연장자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70년간 체육관 관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본인은 자신의 가치관만으로는 한계가 올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여 후계자를 찾고 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비로소 사람의 본성을 낱낱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짓궂은 퀴즈를 내는 것이라고 본인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 그녀가 짓궂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켓몬 관장을 안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플러 저 관장님이 계속 하는 거야 이 기술을 관장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자 갑니다 모래뱀이 은근슬쩍 가버렸네 사육당 할까봐 아 fuck you 아 나 또 독 안없었네 마민 삐삐 손가락 튕기기 잼민이들한테 털리고 연기까지 해야 되는데 싫긴 하지 삐삐 페어리죠 페어리는 어떻게 한다 페어리는 독으로 찌른다 독과 강 강철이 에스퍼인가 아 나 에스퍼랑 페어리랑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에스퍼랑 페어리 둘 다 좋아요 용해 액 저 열 받게 뿌리네 열 받게 뿌리네 오 오 오 정상천병 오 오 오 볼 부비부비 전기 후원 감사합니다 전사도 전기, 전기랑 독 픽시 픽시도 진화형이죠? 그대로 싸웁니다 근데 약하니까 내가 데미지가 좀 약하니까 픽시랑 싸울 때 마비부터 겁니다 마비 걸고 찌찌 기술 나오기 하기 힘들게 만들고 마비에다가 맹독해도 되겠다 그죠? 아 상성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아 상태상은 하나만 걸린대 용의 액 용의 액 8로 쭈욱 어 애국 보승이? 이제 그거 하면 되겠다 니 포켓몬 너무 강해 이거 하면 되죠? 아 35회 진화한다니까 아 가재 치료야 일단 상치약 하나 먹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아닌가? 누군데? 다이맥스 사탕 다이맥스 사탕? 만두콘 줘야죠 만두콘 줘야죠 자 진화하나요? 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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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숭이의 모습이 한나숭이 진짜 기... 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쭈니랑? 드러머 포켓몬 특별한 그루터기의 파워를 드럼 연주로 컨트롤한다 뿌리를 조종해서 싸운다 뿌리를 조종해서 싸운다 80 스피드를 떨어뜨림 더블어택이 사실 필요가 실력 쭈니랑? 아니 근데 임라를 버리는게 왜냐면 풀락 다 카운터 있는 경우가 있잖아 공격력 엄청 높아 근데 입날을 버리는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숭이에서 고르러 해롱해롱은 좋은데? 입날 가르기가 필요가 없어. 상위호환이야. 급수에 맞기 쉽다고 하는데 잘 안 맞아. 급수 잘 맞는다는 설명특 안 맞음. 뭐야 이거는 징그러울게. 죽여야겠다. 폭포오르기! 떠드는 영혼, 괴력집게, 서로 상소된. 아 상소된게 아니고 제가 바꿨어. 또 바꿨어. 폭포오르기! 트립가드? 몸이 닿으면 바뀐다. 폭포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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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어!! 에이! 어머나이! 그만큼 줄 수 없게 됐어. 너도ENA emot오고 넌 영원히 못 도망 Вал 거에요. 극우AnOne mübang 아, 후원 감사합니다 딴 고스트? 딴 고스트? 별론데? 아, 안 잡아 잡아봐라, 안 잡아 잡아, 안 잡아 어? 뭐지? 뭐지, 이거? 아, 뭐야 얘 바위죠? 바위 바꿔 이거는 딱 바위물이니까 만두콘이 딱이죠 아니면 바위가 있으니까 애국보승이 한번 할까? 얘가 4배잖아 드럼 어택! 와 옆에서 막 싸대기를 날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 나 가재 별로인 것 같아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별루야 누가 좋다고 했어 너무 싸우기 싫은 사람들인데 피해다니 피해다니 어, 기술 머신인데? 아, 나왔습니다 구멍 파기 크아 배워야죠 가라르기형이 배워야죠 배울 건 배워야죠 다 켜 배울 수 있는 답요 가라르기형이도 필요하죠 휴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철 머드쇼 특공보다 공격이 더 높은데 머드쇼스를 하고 있었어 엄청난 손해죠 철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0개밖에 없어 충전기 충전이 철개 쓰지 말자 철개 안 쓸 것 같아 아 또 안 뒤지면 또 이렇게 좋은 게 나온다니까 뭐지 유화감이 없네 제 이름은 모젤란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장 스푼같이 생겼는데 개명 가능할까요 개명은 최대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라르에서 발견된 화성은 어쨌든지 상반신하님은 화반신입니다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미스테리에요 어 여기 막 뒤에 디귿 디트리오 닥트리오 닥트리오들이 있고 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석 김모 모아가지고 뭐하는 건데 뭐야 닥트리오 만났네요 풀이죠 땅이죠 드럼어택이죠 끝났죠 퐁퐁퐁퐁퐁 아까 그분한테 갖다줘야돼요? 빛의 점토 지속시간 지속시간 피해 바디프레스 쓰면 개쎄진데 있어 내가? 어 있네 근데 얘는 못벼어 가라르기형이가 못벼어 가라르기형이가 못벼어 락블레스트 락블레스트 배우지 못하네 애들이 다시 가 카레? 안 먹어 오케이 그래서 카레 먹으면 또 그거 되지 않나? 배우지 않나? 얘가 요리하니까 스쿼드 정리 들어가겠죠? 복부 열매 유키 열매 무선 열매 심화 열매 로매 열매 꼬북이는 꼬북꼬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타넘 얘 은근히 싸움하는 포켓몬이 많네 다 때려봐봐 어 뭐야 저거 뭐 넣었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캠프에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홍수모네 베르키에 시라소모네 애들 안 졌는데? 야 좀 잘 좀 저어봐 아 좋아요 다 모였어 지금 4명이 그지? 떫은 맛 모둠튀김 카레 오랭 열매 쓴맛 있어서 카레 안 어울리고요 포켓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저는 악타입이 없으니까 데스마스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데스마스? 아 떫은거는 안줘야겠다 그죠? 오오오 대왕끼리동 엄청 맛있는거 아니야? 모두 회복 PP까지 상당히 친해졌어 그리고 경험치도 올라갔어 그 아까 그 튀김 뭐 그거 올려가지고 온 것 같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가? 안되는데? 안돼 딴 길로 가야돼 걸렸다 체육관 챌린지를 보기에 일부러 멀리서 왔습니다 저스트 2036 후원 감사합니다 타격 귀 어? 쎄보이는데? 멋있는데? 이 자식이 드럼어택 타입이 너무 적다 그치? 선발로 내기에는 타격이 너무 좋아 저거 옷이예요 저거 옷이예요 요거? 교체해야 돼 왜 교체하냐 돈 받아야 돼 가재 사나이 아 볼수록 맘에 안 드네 격투 악 악이 있어가지고 괜히 쳐맞네 아 볼수록 맘에 안 돼 근데 얘는 내야 돼요 왜냐면 돈을 두 배로만 낼 거야 칼에 넣을 때도 있다 진짜 칼에 칼에 넣을 때도 있어 그니까 이게 선발로는 얘만한 게 없어 만두콘만한 내가 없어 속성 공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지면 좋은 포켓몬 뺏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봐 데스마스도 자 한번 보여줄게요 만두콘은 진화하며 세차게 휘둘러서 저 패널로는 되죠 땅도 되죠 격투도 되죠 웬만한 거 하나는 걸려 왠만한 거 하나는 걸려 왠쪽으로 해서 귀중한 뼈도 서로 최선을 다해 부딪힌다면 포켓몬 승부도 예술이야 대술 예술과 대술 또 오늘 하루 또 되게 기분 좋았는데 또 불쾌졌죠 독은 격투가 안 좋아 하지만 구멍파기가 있죠 만두콘의 구멍파기 공격 후원 감사합니다 자폭 봐봐 자 이제 구멍파기 또 배우네 어쩌네 어? 이게 심리전 아닙니까 구멍파기 어차피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했는데 구멍파기를 했어 안심하고 자폭한 상대에게 허를 찌르는 그리고 얘가 힌트를 줬잖아 어? 예술은 폭발이라고 했잖아 제가 방어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폭포 오르기 왜 배워? ei 거긴 더블어탭을 빼자 horsそれで 무슨 도움이 motorcycle 루 점심 bug . donc . . . . . . . 호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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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타입이 허나 사람은 호즈모? 호즈모 사람 타입이었나? 사람은? 사람은 얘가 잘패죠 만두콘이 잘패죠 수원 감사합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쳐버리고 왜 실패하지? 참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지금 배지를 3개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어 오 뭐야 방어와 특수방어가 떨어지는데 깊숙이 돌격해서 120 근데 이런게 더 센데 10 20 20 30 60 90 존엄임 5개밖에 안되네 속이다 빼자 필요없어 이제 속이다 이럴줄 알고 공격이 없으면 공부 안했어 너희의 기술을 아름다워 파동탄 안되던데? 안 배워져 파동탄 얜 발만 써서 그런가? 10 숙지 3 1 3 헐 2 3 4 올라갑니다 마을에 도착했네요 음 이런 마을이구나 막 사막의 어떤 어떤 마을 어떤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기술 머신 안 먹고 왔다고요? 띵띵띵 또 이용해 주세요 트렌들리 샵입니다 상처약 10개 주세요 그리고 이거 나 뭐 살라고 했지? 좋은 상처야 수행하는 건 포켓몬이고 나는 폼만 잡는 건데 산에서의 수행인가? 4개도 나눠줄게 화석 3 오 이게 다 합쳐지면은 6번 도로에는 박사가 화석을 포켓몬으로 복원시켜주고 있어 와일드 에이리가 제격이야 오 오 6번 도로 6번 도로 6번 도로 여기 아래에 이게 있다고? 에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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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벌레는 격투도 안좋고 땅도 안좋아 땅 왜 안좋아야되는데? 벌레가 파잖아 하지만 얘가 또 뭐가 있어가지고 상쇄가 될까? 독이 있어가지고 상쇄가 됐나봐 아 갈기를 썼어? 아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여기서 자.. 어? 자기 버프기를 썼단 말이야? 세차기 흘리려 쓰러뜨리고 자망칼 그대로 써 자망칼 벌레인가? 트리플킥 한번 써봐 죽었네? 강철.. 강철 아기라가지고 4배로 터졌네? 아이덴티티를 잃더라도 내 포켓몬이 멋지단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바로 분쇄요 여기? 여기에 기술 머신 있다고? 어? 저길 안했네? 아 뭡니까? 아까 칼을 같이 먹었나요? 격투대 격투? 안되죠 왜냐? 나는 땅이 있기 때문에 해봤자 다진 땅이죠 아까 걔가 진화하면 저렇게 등치 크지나보다 리벤지 안 때렸죠 리벤지 퍼쓰고 그쵸? 어버후리기 급소를 맞춰? 넌 임파이트 한번 당해야겠는데? 어허허헣 하하하하 넌 임파이트 한번 당해야겠어 트레이너님 콤비에 강하면 2반이 마비된 거 같아요 우다다다다다 예 동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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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좋아요 아 자꾸 보네 한 번 더 가능했다고요? 발차기 이거 만두컨 최종 진화야 엄청 쎄 이 기술 머신 바람인가? 강철 날개? 오 공격하고 방어가 올라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거 막 점프하는게 없네 여기는 점프하는게 없어 아 라르 캔디 여완병 화석 3 뼈 병균이가 배우네? 오 병균이 배우면 좋죠 70에 명중 90 좋아 땡큐지 강철 공격 배우면 에아카타 공격 91 특수공격 에아카타 얼마나 안좋아 바람일으키기 얼마나 안좋아 그니까 얘가 제대로 못 싸웠어 어? 이게 뭐냐고 이게 에아카타가 이게 제일 구려 바람일으키기 빼 근데도 얘가 데미지를 꽤 줬거든? 근데 얘가 얼마나 센거야 봐봐 병균이의 능력을 봐봐 공격 34렙인데 91 만두콘 89 봐봐 이 위력 이 위력 차이 아시겠어요?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데 하지만 얘는 테크니션이 데미지를 보조를 해주죠 90 34 90 어 얘 공격 되게 좋네 35 35 88 아니 특구 특공이 96이구나 96 얘는 공격이 오를 기미가 안보입니다 방어형이기 때문에 탱크형이기 때문에 어? 얘가 방어가 더 좋은데? 얘는 방어도 좋고 공격도 좋아 근데 얘는 특수방어가 떨어져 근데 얘는 특수방어가 떨어져 얘 뭐 특별히 높은건 아닌데? 스피드 엄청 느리면서 스피드 엄청 느리면서 기형이 똥쓰렝이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기형이의 존재 이유는 뭐지? 아 뭐 꼭 필요해야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기형이가 왜 가라르 기형이 정 들었잖아 여러분들 정 들었잖아요 지금 같이 하면서 에? 자꾸 뭐 카레가 돼 청 들었잖아 좋았잖아 같이 어? 좋은 추억 만들었잖아 쳐내야 되는건 저 가재야 가재 나 이제 중간중간에 인기투표 받아가지고 하나씩 쳐낼까? 인기투표받아서 인기투표받아서 하루에 하나..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날 시작할 때 인기투표를 하나 쳐내 아니 끝날 때 끝날 때 하나 쳐내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자 오늘 투표 자 근데 내가 이게 투표가 이쪽에서 열면은 내가 지금 스위치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안되네 화석세랑 화석김목 주면은 돼요? 알았어요 자 포켓몬 자 1번 1번 만두콘이에요 금본이죠 1번 만두콘 1번 만두콘 만두콘 격투 격투 타입 그리고 2번 가라르기영이 흐흐흐흐 딱 그 땅 땅 강철 근본이죠? 인천의 전사도 전기독 전기독 애국보승이 타격이 제일 세 내가 봤을 때 얘가 체력도 되게 좋고 풀 가재사나이 물 악 병균이 마지막으로 병균이 비행 이번에 강철 날개를 배워가지고 좀 좋습니다 깨숙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띄워 드릴게요 투표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냐면은 5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캡처를 윈도우 캡처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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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퇴출할 겁니다 여기서 싫은거 투표해주세요 싫은거 툴툴 펴주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출할거 퇴출 대상 여기 써놔야겠다 글씨 오늘의 퇴출 포켓몬 칼의 풍미가 깊어지겠네 지금 약간 쳐내야 되는 애들이 좀 보이죠 가재사나이도 좀 약간 오늘 활약을 좀 못했고 활약을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라를 기영이가 생각보다 스탯이 좀 많이 안좋다는거 그리고 병균이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좀 약간 안정권이 만두콘 애국보승이 정도는 안정권이고 인천의 전사독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거 근데 나 은근히 안겹치게 다 모았네 불 빼고는 웬만한거 다있네 폐허리 불 뭐 이정도 빼면 후원 감사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올게 도움에 빼면 이거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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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라르기영이가 압도적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가제사나이보다 병균이가 진화를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위를 득표하고 있죠. 그리고 만두콘이 은근히 높아요. 그리고 만두콘이 은근히 높아요. 이게 인기투표가 아니고 퇴출해야 되는 포켓몬입니다. 퇴출해야 되는 포켓몬. 자, 2위 만두콘, 3위는 가제사나이, 가제사나이가 은근히 낮아요. 그 다음에 애국보승이, 그리고 인천의 전사독이 제일 낮은 득표를 하면서 퇴출해서 좀 멀어진 상황이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2위지만 1위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500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라르기영이가 좀 한번 살펴볼까요? 흉측하게 생긴 게 또 한몫을 했어요. 그리고 흉측한 데다가 무능해. 무능하고, 그리고 이 스탯이 스피드도 떨어지는데 방어랑 특수방어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면서도 공격, 특수공격이 좋지도 않아. 체력만 좋아. 거기다가 특성도 의태라서 뭐 별 도움이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좋은 줄 알았지. 하지만 여러가지 땅과 격투, 악,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속성에 강철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치명적입니다. 좀 치명적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성격까지. 노력 성격까지. 자, 55분이 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거는 이제 가라르기영이가 압도적인 투표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두콘 혼자 댄스로 똥꼬쇼 중인데 이거 정당한 거 맞나요? 자, 가라르는 안타깝게도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감사합니다. 만두콘 지 안 떨어질 줄 알고 춤추는 거 킹받아서 한 표 줬다는 의견도 있고 자, 이거는 박스로 박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누굴 넣냐? 불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불. 촛불 넣을까? 심보러. 요싹리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세비냥. 얘도. 얘 악타입. 나 악이 하나 있죠? 데스마스. 불켜미 마라카치 얘는 뭐지? 독풀인가? 그냥풀이네 기술을 독을 쓰는구나 자 멍팠치 땅으로 채운다면은 제 생각에는 갈가부기는 물이고 물바위고 어금니 박사 대굴바퀴 어금니죠 어금니 박사 마자용 입세코 식스테일 어떻습니까? 이게 좀 1세대라서 안 써본 거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태우지네 불은 태우지네 이거 검색을 할 수 있나? 특성 말고 타입 불을 하나 넣어봅시다 자 검색을 해보죠 불켜미 식스테일 태우지네 3개 중에 하나야 태우지네 25렙 24렙 25렙 불켜미 넣어요? 불켜미는 많이 봤대는데 너무 많이 봤대 불켜미 그럼 태우지네를 쓸까요? 근데 얘 진화형 봤는데 너무 진해던데 태우지네도 개 많이 봤대 아니면은 땅 속성을 한번 볼까요? 땅 속성 원하는 속성이 있어요? 페어리 에스퍼 땅을 한번 보자 땅이 근본이지 누워 흘러리 흘러리 활약 좀 했었는데 데스마스 데스마스 한번 볼까? 땅 고스트 어? 고스트가 또 없었어 땅 전기랑 노말 격투한테 면역 아냐?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얘 접촉하는 기술로 공격해온 포켓몬과 특성을 바꿈 진화 조건이 거지 같대 아니면은 얘도 있어요 파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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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어 노말 땅 노말 땅 노말 땅 노말 땅 파르토 픽업 도구를 주워올 때가 있어 모험 중에도 주워오는 그 보급담당 그 보급담당 거기다가 촌렁거리는 성격에 머드쇼트 머드쇼트 스읍 어.. 공격 스타일인데 머드쇼트 야 근데 땅골 파기를 들면은 너무 잘 싸울 것 같죠 보급관 오뚜꾼 오뚜꾼 오뚜꾼은 에스퍼 까지 있어요 오뚜꾼 부유 땅 타입 기술을 받지 않아 땅 땅인데 땅 타입을 안 받아 오뚜꾼 염동력도 있어 신중해 거기다 자 이런 애가 있고 미끄리가 있어 미끄리가 있어 미끄리가 왜 땅이야 물 땅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가재 장군이 위험해져요 위험 예지 상대가 위험 기술을 감지할 수 있어 오 좋은데 에스퍼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 매기도 된다고 하고 파르토를 넣어보는게 어떤가 아 후원 감사합니다 기영이와 계속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 기영이를 쳐내고 파르토가 들어갑니다 파르토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영이는 카라르 기영이는 진입물건을 네 가져오고요 파르토 너무 싫대 아 왜 그리고 이 얘는 그냥 향운 향운 향운의 향운 아니야 조개껍질 방어 일단 건네줘 그리고 지랄하고 자빠진애로 바꿔줘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름 바꿔 파르토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이름 지어줘 이 내일 뒤졌다 파르토 파르토는 후원 감사합니다 퇴출절에 계속 죽같은거 영입하면 자 왜 이게 왜 손이 세 손이 네개인데 왜 파르토가 왜 꽤 좋은 닉네임이군 아 투표 끝났어 자 파르토는 이름을 어 뭐 이런거 봐 뭐 토깽 펀치 뭐 이런거 넣으면 좋겠지 않아 살덩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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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감사합니다 살덩이 토끼? 토끼 토끼 가라르 매직바 가라르 박재성 살덩이 토끼로 해 전부 다 좋은 이름이지 않나? 왜 싫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키운 다음에 활약하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세요 막 못생겼다고 막 자꾸 하지 말고 에이스 견제로 만두꾼 투표합니다 화석을 가지고 있군요 이 모젤란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일 뒤졌다로 지어주세요 화석색 못생기니까 왜 이렇게 싫어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 포켓몬이야? 귀여워해주세요 파르치돈 화석은 보통 땅 속성이 있거든? 우와 뭐야 맴매사냥꾼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전기 얼음?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얘는 이름? 이름 그거 그거 뭐지? 옛날에 그 영화 뭐죠 그거?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거 뭐지? 무슨 영화지? 후원 감사합니다 넣을 거 고르는 건 내일 시간나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서스펜스 서스펜스 콧물로 하겠습니다 서스펜스 콧물 콧물 서스펜스 어? 귀여워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후원 감사합니다 얘를 한번 써볼까? 개를 빼고 근데 이게 이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스타팅도 빠지고 스타팅도 빠지고 스타팅도 빠지고 막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를 써볼까? 차라리 얼음? 얼음 전기? 얘 많이 써요? 얘 많이 써요? 일단 박스로 보내 아 많이 쓰면 안 해 콧물 서스펜스 레벨 10밖에 안 돼 소영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쓴다 꼴백 싫어가지고 안 쓴다 파르토 개만 써요? 파르토 개만 써요? 파르토 개만 써요? 땅이라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살뜬 토끼는 간지러우면 귀에 달린 양쪽 3편이라 그러고 죽으면 쿱이면 엄청 시원하겠다 모래 뿜기 어 땅으로? 예쓰자 예쓸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모래바람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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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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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뜬이 토끼 경험치도 별로 안 먹네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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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순수 땅 노말도 안 붙었어 파르토는 노말도 붙었거든 그래서 커신한테 강해 고스트한테 강한데 아 퓨어 땅 병균자 살뜬이 토끼 영입 소식 듣고 싱글벙 그래 아까 녀석 에어 퓨어 에어 파르토 써 일단 써봐 얘 있나? 귓사댁이 진짜 귓사댁이다 파르토 같은 표현은 왜 그런거 먹이면 되지 어? 얘 안잡았네? 32렙이야 죽을수도 있는데 전기같았지 와 이 정도만 돼도 아 전기 도마뱅이구나 아 지가 나대가지고 죽었어 어 뭐야 이거 멋있다 레슬러다야 레슬러 레슬러 컨셉 수원 감사합니다 온라인 경쟁에서 유행할 때 0티어로 쓰였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른다 아 얘는 0티어 아니에요 앵콜 왜 나한테 앵콜을 했지 왜 나한테 앵콜을 했지 슈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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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더 일단 회복시키고 와일드 에리어로 한번 가볼까? 형균아 눈치 있으면 알았어 나가자 둔 둔하잖아 파르토 파르토 여기서 또 잡으면 안되나?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 밖에 나가야 되나 봐 파르토 잡아오자 왜 감싸... 뭘 감싸줘 니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불쌍한 파르토한테 삼육충 맞자용 딱정곤 벌레네 어? 차라리 벌레니까? 아 벌레한테 약하거든? 트위피어측으로 일단 맛을 보여줘 이제 약하거든? 두 번 먹이네 독 안 죽겠지? 안 죽겠지? 아... 3대 맞으면? 아 됐어 잡자 아... 통신지나야? 전구님이 해주실걸요? 슈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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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공 슈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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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잡았어 살덩이 벌써 177 rail구네 stays 벌레 어.. 근본이죠?? 딱 단일 전 단일 속성을 좋아해요 사실 3 the 예? 호호바 소영이가 호호바라고 붙여줬어 전기 달인의 띠가 있는지 알아냈어 효과가 없어 왜냐? 고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면 죽어 구멍 파기 잡은거에요? 할라윈 나한테 고스트 타입이 추가됐어 있네 옆에 표시가 근데 29렙 호호바는 없는데? 고스트로 만들고 내가 고스트 기술이니까 두배로 때리는 거지 고스트 속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고스트 기술로 하는 건 아니니까 상대방은 멍청이들아 아 전화하라고요? 알았어 잠깐만 이거까지는 힘들어 고스트 여기서 더 흔들어야죠 됐다 그만 고스트 알은 그것은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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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좋은데 amendments 좀 격투속성도 들어있는 땅 좀 격투 속성도 들어있는 땅 모래지옥 구멍파기는 배워야죠 근데 얘가 특공보다 공격이 높아서 머드쇼 보다 이게 더 낫죠 날개 없으니까 강철날개 안되고 이거 정리 한번 하자 보내지 됐다 이거 그 보스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도 지금 폭우네 엠스 좀 쎄겠지 이게 좀 더 싸 여러 번 나눠서 먹이는게 상처하기 얘 쎄거 같은데 어? 소드야 얘가? 쌍고검? 어허허허 56이야 근데 못 잡겠지 못 잡겠지 해볼까? 얘 금속일거 아니야 해보자 아 고스트네 띠띠 인형 주고 가야겠다 띠띠 인형 주고 가야겠다 잡아야돼 이거 뭐야 요게 왓츠가 있네 어? 폭풍이 이렇게 미묘하게 열받네 이렇게 미묘하게 열받네 폭풍이? 일단 임파이트 티켓 해봤자 뭐 이씨 뭐 악노말이겠지 뭐 이씨 아 아 다섯 번 때려? 이렇게 되죠 아 살덩이 19렙 벌써 아 이런 데 하나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아닌가? 왜 빛이 안나올까요? 빛이 그리기 뭐해 이거 세분인데 기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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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온거다 기기어르래 팰 수 있을거 같은데 락원 만두콘으로 정했다 오 세번째 들어가면 할만하죠 49렙이라도 할만해요 또 락원 안싸우네 작은 발 급수 맞으면서 두번째 맞추면 와 살덩이 토끼 20까지 올라왔어 벌써 살덩이 토끼 또 레벨업해요? 주에는 포켓몬 80 특공 80 좋은데? 스파크 이거네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2대2로 싸우면 좀 안좋네 맹독을 뺄까? 2대2로 싸우면 2대3로 싸우면 2대2로 싸우면 2대3로 싸우면 1대3로 싸우면 2대3로 싸우면 바로 흔들고 5대2로 싸우면 3대2로 싸우면 바보 땅타임 파르토랑 좋잖아 콤비잖아 아이씨 여상리스 여싱리스 아 노말이라서 근데 데미지가 아니 땅이 있어서 임파이트를 그냥 잡아 120 120에 두 자속 붙이고 하면은 3배죠? 360 살덩이 21렙 맞자요 어? 오 으 으 으 으 으 몰라나? 이거 하면 죽겠지? 랩차 때문에? 구멍 파기 하면은 랩차 때문에 죽겠지? 역속성으로 공격해 겁나 무서운 얼굴 여기서 홀로 잡아 슈퍼블루 어 나왔어 아 센데? 근데 안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거야 격투가 이번에 왜 이렇게 많아? 좀 많은 거 같애 얘 통신지나요 아 원래 많아? 몰랐나? 아니요 팔 팔 2개에서 팔 4개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잡았지? 안 잡았나? 맞자용 저거 불쾌하게 생겼네 알로라 몬 아니야? 강해보인데 되게 레벨 높나봐 40 어색 못잡거든 성장 아 성장 좀 짜증나는데 여기서 이 파이프 아 부겟다 살덩이 22렙 병균이 36렙 판별을 배우고 싶대 견문색 팩인가 보다 만두컨은 그냥 센거지 빛이 없지? 원래 이런 날이 있어요? 아예 없는 날? 아예? 아예? 못가 아예? 아까 일긴 있었는데 밖에 없네? 한 번만 더 어 유자다 유자 없죠 한 대만 패고 효과가 별로인걸로 한 대 패고 이거 쏘영이가 유자라고 이름 붙였어 그래서 여기 유자야 저 뒤에 달려 애기 자네 저 뒤에 머리에 붙어있는데 이자도 잡고 얘도 포켓몬 카드 있어요 버찌 포켓몬 아 파비 열매 다 가져갔어 나 열심히 털은건데 근데 애국보숭이 체력 봐 말이 안 돼 뭐 뭐야 이거 포켓몬 아 뭐 없잖아 이거 없을까 어 스컹뿡이다 스컹탱크 이 작업 스컹뿡에서 진화한거죠 스컹탱크 독이니까 구멍파기 안 맞죠 농적공개요 그 다음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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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의 독은 묻어요? 살덩이토끼의 땅 고르기 60 이건 80 스피드 떨어뜨린다 대전용 자살기를 필요없을거같아 땅 고르기 자신은 기절하고 대상의 공격과 특공이 2랭크 떨어짐 데미지 주는 것도 아닌데 해독제 먹이고 상처야? 상처야? 딱 20 와이드로 볼 수 있다가 어린 와이드로 흘렸다 얘는 딱 봐도 세죠? 강철이라서 패면 팰수 있을거같은데 골루거 안센데? 땅 고스트라고요? 땅 고스트면 때리기 힘든데? 속성 붙여야지 할만한데? 구신은 악으로 깡으로 스피딩은 근데 내가 더 앞서가지고 세차기 1두리게 한 번 해볼게요 데미지가 반절로 줄었어 아까 됐으니까 35렙까지만 잡을 수 있대 아 나 굴에서 나오는 애 포획하려고 한건데 어 개중그레 이거 뭐야 물 독인가? 어 집이 있어요 여기 왜 있을까요? 구멍파기 형제야? 아 화석 얘가 구멍파기 형제구나 구멍 한번 파주세요 별의 모래 별의 모래 왜? 하지마 뭐야 이해했는데 이거 별의 모래 혜성조각 하석셋 가래돌 아이고 힘들다 좋은거야? 와트숍 사이코팽 120짜리 있어 와우 좋은데? 하워 휩 사이코팽도 좋은데? 리플렉터도 하고 85 85 85면은 대충 좋던데? 맞김이지 안맞겨 돈이요? 몰라 없어요 왜 이렇게 없지? 돈이? 아 나 이거 빛나는거 한번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엄청난걸 낚았다고? 엄청난걸 낚았다고 어린쥬 저거 잡아올까? 없어졌어 고래왕자? 어떻게 잡아? 낚시가 안되는데 어 예 잡았나? 스콜피 나 보긴 봤는데 없네 안잡았네 걸레니까 트리플킬 한번 해봐 더 약하게 때렸어야 됐나봐 로제 얘는 로제에요 쏘영이가 로제라고 했어 로제 게임이 있어 근데 만두콘 이제 pp도 얼마 없거든? 전 다행히 못 잡겠지? 그죠 빛이 안나오죠 아 저기있다 빛있다 어 얘 안잡아 뜨네 달콤하 얘는 그냥 던져 레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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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대로 대충 얼핏 웬만한건 다 잡았거든? 꽤 많이 모은거 아냐? 누워다 누워 이건 뭐야 해골몽? 고스트겠네 격투가 안 먹히거든 악으로 죽겠지 근데 이렇게 치면 24렙 살덩이 고호스다 힘주절을 못할 것 같아 에스퍼 에스퍼 포켓몬은 정신공격 격투한테 강하죠 포켓몬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악으로 깡으로 가재 사나이 가재 사나이 왜요? 가재 사나이 정신공격은 악으로 견디는 겁니다 강철이나 강철이나 고디탱 고디탱 나 이거 있는데 고디탱 쭈웅 타이아크 악공격 자속 악공격이에요 자 가재 사나이 나와라 가재 장군 자 우츠라맨 인형 가재 가재 앞에 달린 조그마한 팔도 잘 보 에 가재 카드 적어버렸다 한방에 온스타블루 받아 2마리만 앞에 남은거 하나 더 잡고 갈게요 이게 좋아 다이맥스 사탕하고 경험치 사탕 M도 주네 사이코팽 10만원 5만원 10만원 뭐야 좋아 풀독 불이 딱인데 그치 하지만 병균이가 처리할 수 있죠 병균이가 다 뜯어먹죠 아 꼬몽울 어떻게 알았어요 꼬몽울인지 어? 꼬몽울인지 어떻게 알았어? 실루엣만 보고? 얘 좋아? 죽여버릴 생각인데 난 지금 이 자식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꼬몽울은 근본인데? 야 병균이 야 내려오면 안돼 푸스덕푸스덕 다 떨어진다 야 희생충 다 떨어진다 얼음몽치도 되게 안좋은데? 사막 꼬몽울 몬스터벌렉 몬스터벌렉 기생충도 다이맥스되죠 같이 다이맥스될때 같이 기생충 붙어있던 기생충들도 같이 다이맥스되지 와일드 에리어 기둥은 전부 다 때려잡으면 리션되기 때문에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무한으로 돈 벌 수 있네 무한으로 노가다가 되고 다이맥스 사탕 한.. 한무레이드? 한무레이드? 그래서 초반에 무한으로 많이 즐긴 이씨 너무 뻔뻔하게 돌아다니는데 또 있다! 저것도 하자 가기 전에 풀독? 이거 맞춰봐요 이거 뭐같애? 로젤리아? 아 옆에 그 꽃 들고있는거 그치? 로젤리아네 로제 얜 로제에요 로제 아이로 로제 로제 꼬몽울이 지나면 로제 로제 아 얘 다이맥스 안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키에르 키에르니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맥스 그것만 많이 가니까 그냥 이걸래 아 약하네 로제 가라를 지방에 거주죽인 분들이 많나보네요 킬로 만들었어요 흑방 괴물이네 난 물린데? 피 찬다 저거 아... 머드나기는 그... 진흙... 나기야 아... 빨리 하려면 그게 좋았네 빌어먹을... 다이넥스가 됐네 어? 나 못해! 누가 했나봐! 미친놈이 누가 했어! 미친놈이 누가 했어!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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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턴 안하면 다음 턴 안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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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어개 더 잡고 싶긴한다 후원 감사합니다 뭐여기? 아 쟤 잡았잖아 엄청 많다 저기 파르토다 얘가 더 레벨 높은 파르토일지도 26? 얘가 더 높다 방어가 좋다 버둥버둥 아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어? 이쁘게 생겼구만 파르토 파르토가 뭐예요? 팔이 달린 토끼 파르토 파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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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토 뭐가 더 좋은지 한번 볼까? 파르토끼 볼주머니 특성 별로다 얘는 박스로 보내 박스로 보내 뭐야 진주겠지 뭐 오이씨 피드네 두 개 열 개 후퉁을 퉁퉁 왜 집에 가래? 아니 근데 집에 가기는 가야죠 이거까짓 수영이 지금 밖에 있어서 오 파르투가 보면 볼수록 귀엽지 않아? 아 15렙 파르통이 필요 없어 살생할 수 없어 저런 파르통이 아 삐삐다 삐삐 혼자서 도전 포켓만 바꿔 해오리는 인천의 전사독이 맞는다 독이 좋죠 후원 감사합니다 헥 거대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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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나 얘도 사실 맘에 안들어 전사도 다이애쓰드 뿡 뜬 뜬 기분 나빠 연주하죠 존맛이래 와 타사대왕의 독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픽시 아이사이코 얘 효과가 굉장할까 아 몸은 폐월이지만 공격은 에스퍼이기 때문에 아이사이코 뭐야 저거 세칸? 아이사이코 그럼 내꺼 씹을거 아냐 다이애시드 두개 뚫었어 두개 뚫었어 내가 아 다이 기술은 두칸 까네 무차불 쓰러졌어 무차불 쓰러졌어 아 나 다이.. 다이맥스 쪼그러질텐데 왜케 안맞지 픽시한테 작아지기를 계속 써 비.. 비열하게 다이애시드 퐁퐁퐁 아 베리어 부수고 광어 특방 떨어져가지고 데미지 팍 들어갔어 이거 쟤 뭐 무조건 백퍼센트라는데 으 agg 픽시로가? 근데 픽시 1세대라가지고 오프라인은 픽시 그거래 삼성 경험치사탕 헤? 라지도줘 매지컬샤인 ㅡ recht 빅시? 얘 이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하지? 여수 독고래 직원 담당 어디 비킵니까? 살덩이 요정 샴푸의 요정 픽시가 아니고 팍시 팍시 재밌다 팍시 능력 레벨은 35렙 다이맥스 레벨이 높고요 매직가드 무슨 공격이예요? 독 같은 거 안 맞는 거야? 차밍 보이스 어시스트 파워 막치기 용감한 성격 좋은 거 아니야? 누구 쳐낼까요? 파르톤이 있어야 되는데 파르톤이 있어야 되는데 파르톤이 있어야 되는데 전사독? 손으로 근데 가재에 사나이는 빼도 될 거 같아 리얼로 리얼로 막상 기타 전사덕 광장님도 닮았어요 빼지 마세요 여기서 삼성짜리 픽시 잡아가지고 그죠? 헛되지 않았어 고생이 우리의 고생이 경험사탕도 많고 얘는 누구 주는게 좋아요? 이거 할까? 얘는 그냥 그거 하는게 낫겠지? 행운의 향로? 여기서부터 보자 매지컬 리프 60 정기 자석파 은근히 다 배우네? 어? 어? 아 공격다르 팀이구나 원수가 웃긴 트라이 어택 어 노말인데 이거 좋지 않나? 위력 80이라? 일단 배워 정신공격이니까 어시스트 파워 축적된 파워로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능력이 올라가면 위력이 오르고 막치기 공격이 70이고 특수공격 77 은근히 은근히 그게 있네? 근데 스탯이 좋진 않다 막 90 막 이런건 없다 운포스 95 그럼 트라이 어택 굳이 배울 필요는 없겠다 그지? 트라이 어택 마비 화상 얼음 만들 때가 있는거지 만드는건 아니잖아 사념의 박치기 에스퍼 80 풀죽기만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왜? 사념의 박치기 왜? 풀죽기 괜찮은데? 픽시 근데 그냥 공격도 좋은데요? 일단 빼 아 없어지는거구나 아 없어지는거네? 생각을 못했네 C폭탄 80 사이코팽 아 이게 더 좋네 사이코팽이 사이코팽 하나 갈까? 사이코팽 하나 갈까? 아 못배우네 그럼 뭐 할 수 있는게 트라이 어택 노말 하나 넣거나 다른 속성 공격 하나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리프 매직 리프나 트라이 어택 좋아요 트라이 어택 왜냐하면 태열이 역속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좀 갖고 있는게 좋더라고 차밍 보이스 별로잖아 어시스트 파워도 매직 리프 빼고 넣자 빨간색 명상 명상은 뭐? 없는데? 어쩨피 뭐 그거니까 형 됐다 이제 돌아가 교환? 교환 뭐 통신 진화로 해야 되는 거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받은 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구 그니까 막 통신 진화 때문에 내 거 쓰던 거 하는 거 아니냐 좀 안 하게 돼 27렙 팬텀 팬텀은 또 저번에 썩하지 일단은 그냥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시로 한번 팍시 아 팍시죠 팍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팍시 한번 보자 얼마나 센지 악 타입에 강하죠 그래서 걔네한테 강합니다 걔 누구야 옐단 악 격출 주력엔 아이엔트 강철이죠 저한테 저보다 저한테 쎄죠 강철 개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노말도 약하고 풀도 약해요 페오리도 약해요 근데 이것도 약해 에스퍼도 약해요 다 약해 4개 다 약해 이래서 구멍파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파르토가 있었어 봐 어? 지금 불도 없잖아 형 전기 써야지 아 걸레라서 구멍파도 안 된대 뭐야 이거 좀 사이가 안 좋나 내가? 얘랑? 왜 이렇게 아프죠? 전기가 강철한테 센거 아냐? 아 독이 있어서? 벌레니까 그러면 병균으로 갈까? 강철 강철 벌레 반반 어렵네 봐봐 이렇게 파르토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제대로 된 땅이 있어야지 이게 포켓몬이 근본이 딱 중심이 잡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비행타입 이거밖에 없어요 공격력 낮은거 에어카탄 난 안 맞고 구멍 실컷 파봐라 아이엔트 잡아야겠다 벌레주제 벌레주제 파르토님 파르토님 생각나죠 이제? 벌레타입 벌레스타입 artment 벌레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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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강하고 격투에 강하잖아 근데 격투에 강한거는 땅도 할 수 있어 악한테는 악한테는 뭐라 해야지? 독! 독이 있잖아 드래곤은 얼음이 없네 박씨 그냥 불의 이중약점 그러네? 벌레에다가 금속이야 활약을 좀 해보자 픽시 멋있는 모습 한번 어? 딱 보여드리고 가야될거 아니야 어딨어? 얘는 아까 잡은.. 잡은거 같은데 삐삐들에게 특정한 돌을 사용하면 진화해 전기 오케이 전기 가봐 구멍파기 배웠어 봐 픽스가 부정 쟤 어떠냐고요? 쟤 전기잖아 필요없어 그냥 문포스 자석 붙은거 쓸게요 근데 체력이 왜이렇게 많아? 픽시가 은근히 몸빵이 되네 몸버스 아 터검니라고 들고 있었어? 픽시 원래 펭이네 밸런스 캐릭 소란 피우기 아무도 잠들지 않게 돼 소란을 피워서 공격하면 공격하고 특수공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배우기 싫다 이게 마비가 걸렸네 이게 마비가 걸렸네 마비를 마비치료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기술을 역시 구멍파기를 배워야겠죠 뭘 빼냐 노말을 빼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괜히 디스크만 없애네 괜히 디스크만 없애네 그리고 옆에 얘 뭐야 닥트리온데 땅이죠 땅은 식물이 있잖아 그냥 매직 리프 봐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급소드 때려 이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이때 없으니까 잡아 뭘로 잡아 뭘로 잡아 슈파볼 얘는 구멍파기 기본이죠 땅금볼 얘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먼저 공격해 얘 지진에다가 이렇게 염병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그냥 죽일수도 있는데 응? 안나댔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봐줄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응? 응? 어어 응? 좋아요 어디로 가지 이제? 여기다 넣어 박스로 넣고 아 이게 저거구나 하나 먹여 드래곤에 쎄니까 드래곤에 쎄니까 상처야? 상처야? 아니 이정도만 먹이면 되겠지? 이 새끼야 턱 없는지 어떻게 하나 죽어버릴텐데 문포스 내 문포스 맞으면 그치 안 죽을 수가 없지 안 죽을 수가 없지 자속 자속 상성 레벨 높은 픽시가 쏘는 문포스 견딜 수 없지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안 죽이고 싶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29 요정도만 쓰자 요정도만 쓰자 도망타지 아주 애매한데 어디서 넌 뭐지? 넌 뭐지? 여유부리다가는 너 육문 개방하기 전에 답답해진다 어? 턱에 엄리가 있어서 턱 엄리거든요 좋아요 근데 야후돈 육문 개방은 진짜 셌죠 드라곤 엄리가 어떻게 이렇게 쟁반처럼 됐을까? 귀엽다 쟤 키울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씨 닭트리오잖아 죽여 그냥 아씨 닭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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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한 번 잡아보자 근데 좀 잘 안잡히더라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있는데 뭐 특성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씨 닭트리오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아씨 닭트리오 턱없니? 근데 턱없니 안쓸 거 같은데? 이제 돌아가 드래곤 같은 열등한 포켓몬 쓸 자리가 없어요 포켓몬 꼬라지마라 파르토 만들면 딱인데 지금 드래곤이 급하지가 않아 아 나 팍씨 여러분 팍씨 맘에 안 들죠 솔직히 아 팍씨 맘에 안 들지 맘에 들어요? 리포트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늦었다 포켓몬을 한번 잡으면 나갈 수가 없나 그것이 포켓몬이니까 뭐 하세요? 비주얼